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의 성학위를 함께하게 된 한경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38회입니다. 3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선사시대의 어떤 시대를 파악하는 문제죠. 뭐 가장 전형적인 문제고요. 자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연천 전곡리 유적지가 나왔고요. 그쵸 이거는 대표적인 어느 시대 유적지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요거 나오죠. 이 시대에 이 여기서 발견된 대표적인 이 시대의 유물이 나왔다는 건데 그 유물이 바로 아슐리아누 주먹도끼라는 거예요. 자 뭐 아슐리아누 주먹도끼는 당시에 이제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상당히 고고학기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우리가 거기까지는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이 주먹도끼가 어느 시대의 유물인지만 파악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구석기 시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충분히 이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은요. 거푸집을 이용하여 도구를 제작했다. 거푸집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청동을 틀을 짜는 도구예요. 아 청동인데 이건 아마 청동기 시대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근데 여기 청동기 시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 때도 한반도만의 한반도에 독자적 청동문화가 발달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때문에 청동기하고 철기 둘 다 이제 거푸집을 이용해서 도구를 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먼저 주로 철기만 얘기하지만 청동기도 우리가 그렇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도를 축조했다라는 건 우리가 청동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고요. 반달돌카를 이용해서 곡식을 수업했다. 이거는 이제 벼 이상을 자르는 도구라고 우리는 널리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가 시작된 언제부터 청동기 시대부터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뭐 가락바퀴 뼈바늘은 이제 원시수공업, 그쵸? 의복을 제작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시수공업이 나오는 데와 언제부터? 신석기 시대부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거주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예, 2번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시기 문제죠. 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연계소문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연계소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연계소문을 죽이고자 논의했답니다. 왕이. 그러자 연계소문이 이를 알고 자, 어떻게 했다? 반면에 모아놓고는 뭐 군대를 사연할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제 살해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는 말을 달려 군골로 들어가 뭐 했다고요? 왕을 시했답니다. 누가요? 연계소문이요. 그렇죠? 그러자 연계소문은 왕제 아들인 장을 세워서 왕을 삼고 스스로가 뭐가 됐대요? 망리지가 되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게 뭘 어떤 내용을 보고 있냐 어떤 역사적 내용이냐라고 본다면 음 이거는 이제 연계소문 정변이 되겠습니다. 연계소문 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계소문 정변이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7세기 때 어떤 당시 고구려 상황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나라가 망했어요. 뭐 수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을지문덕의 살수첩 이후에 사실상 이제 뭐 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수나라가 망한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가 당이에요. 당은 처음에 당 고조가 처음에 나라를 만들었을 때는 고구려와의 사이가 그리 나쁘진 않았지만 당 태종이 이제 황제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당과 사이가 고구려와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지죠. 이때 고구려 내부에서는 이 당과의 관계를 둘러싸고는 두 파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누구냐면 온건파였던 영유왕. 이쪽은 약간 온건 쪽인 인물이었습니다. 온건. 대당 온건 책을 펼쳤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귀족이었던 연계소문. 연계소문 같은 경우는 당나라가 지금이야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 대당 강경파의 입장을 취했던 게 연계소문이에요. 그래서 연계소문의 어떤 그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연계소문은 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됐다. 이때 연계소문이 축조했던 천리장성은 누구의 침입을 대비한 게 한 거예요. 바로 당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은 건데 연계소문이 이걸 지으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누구. 영유왕의 이 온건적인 입장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 안 드는 나머지 영유왕을 죽이기로 한 거죠. 물론 뭐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영유왕이 먼저 죽이려고 했죠. 미리 알아챈 연계소문이 누구를 영유왕을 죽이고 이제 새로운 영유왕 다음에 너의 왕의 자리는 보장해 주겠다. 하면서 보장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연계소문 정변이에요. 연계소문의 정변. 자 연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갖고 스스로가 권력자 실질적 최고 권력자가 되자 여기에 당나라 당시 아까 누구요? 태종이. 자 어디 신하가 감히 왕을 함부로 일으키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내가 너를 벌하라고 하겠다. 하면서 이런 연계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쳐들어와서는 이제 오걸성이니 뭐 백암성이니 쭉쭉쭉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는 와중에 어디에서 딱 부딪히냐? 바로 안시성에서 부딪힌 거예요. 우리 영화 안시성이 나왔죠? 안시성에서 양만춘의 활약이 있었죠. 그래서 안시성 전투에서 결국은 당태종은 결국은 끝내 물러났었다라는 거니까.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당의 건국부터 안시성 전투 사이에 이 연계소문의 정변이 있었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다가 되겠죠. 그쵸? 정답은 3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가나에 대한,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가가 어떤 나라고 나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죠. 요게 이제 여러 나라, 즉 초기 철기, 여러 국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동의지역 중에서 가장 평탄하고 넓다랍니다. 그리고 12월에 뭐가 있대요? 제천행사를 지낸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때는 뭐 퇴용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기도 하는데 자, 그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지만 뭐라고요? 소를 잡아서 그 발굽으로 기룡을 점친다라고 나옵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우곡재, 소굽으로 점을 본다라고 해서 우재점법, 우재점복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어느 나라와 관련된 거. 부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쵸? 부여. 나를 보시면 나는 산골짜기에 의지를 산답니다. 그러니까 농토가 없는 거야. 남의 걸 항상 뺏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공제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충 우리가 느낌상 오죠. 남의 것을 뺏어서 약탈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를 유지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바로 고구려는 약탈 경제가 그들의 어떤 경제적 기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싸워야 돼. 그쵸? 그러니까 무해가 항상 뛰어났던, 무해를 숭상했던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사회 풍속으로 잠깐 보시면, 자, 혼인에 있어서는 신랑이 어떻게 했대요? 신부의 집에 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장성한 뒤에 남자 집으로 돌아온다. 자, 이게 우리가 은혜 알고 있는 무슨 이제 서옥제, 서옥제라고 알려진 그런 어떤 혼인 풍습이 되겠고요. 뭐 장래 풍습도 간단하게 보시면 성대하게 치렀고요. 그 다음에 돌을 쌓아 봉구를 만들고, 이게 돌무지 무덤인데,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소나무와 잔나무, 즉 송백을 심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다는 거네요. 가는 부여, 나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특징들을 잘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볼까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했다. 어, 네 개로 빠져나가는 길, 사출도. 요게 정답이 되겠는데, 요게 부여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여는 오부독 연맹체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오부독 연맹체입니다. 왕이 항상 존재하지만, 왕권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어, 뭐 재해가 났다. 특히 부여 같은 경우는 재해가 일어났다 하면,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고, 왕을 죽이기도 했거든요. 어, 그때 왕 밑에 있었던 애들이 누구냐면, 어, 우리가 대가들이라고 하죠. 큰 가들이랍니다. 짱급들이에요. 짱급들. 근데 짱급들인데, 부여가 워낙 목초에 발달하다 보니까, 목초에 발달하다 보니까, 짱급들의 이름. 특히 가들의 이름을 몰아지였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래갖고, 말, 소, 개, 돼지, 아, 돼지, 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 목축들의 이름을 따갖고, 이제 가들의 이름을 지은 거죠. 이들이 다스렸던 곳이 어떤 거예요? 내게로 빠져나온 길이다라는 사출도가 되겠죠. 음, 이 가들은 물론 왕 밑에 있었지만, 어, 이들은 각각 자기 구역이 있었고요. 어,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출도라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지역을 통치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뭐, 고구리도 마찬가지로 밑에 여러 가들이 있죠. 그 여러 가들을 우리가 흔히 재가라고 하고요. 그 재가 중에는 뭐 상가도 있었고요. 뭐 고추가 등등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상가, 고추가 같은, 역시 가들이 뭐 하는 거야? 가끔씩 중대사를 논의하고, 가끔 처형, 범죄를 처형하기 위해서 회의도 했던 게 재가 회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사출도 하면 부여에 해당하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했다. 이게 신라인데, 요 신라도 어느 시기냐면 어, 이사금 시기예요. 아, 이사금 시기. 우리가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서관이라고 해서 군장이라는 이름의 거서관. 그 다음에 차차홍이라는 바로 이제 무당. 즉,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면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이 이제 통치했던 시기가 바로 이제 차차홍 시기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떡을 좀 깨물어갖고, 그렇죠? 연장자라는 뜻을 가져갖고 그가 왕을 하는 그때는 뭐 박씨가 하기도 하고 석씨가 하기도 하고 김씨가 하기도 하는 요 이사금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사금 시기. 음, 요 이사금 시기. 요 이사금 시기 때는 이제 연맹왕국이었습니다. 연맹왕국. 그러다가 이제 내물마리깐 때부터 칸 중에 마립, 마루, 즉 짱. 짱 중에 짱. 그래서 마리깐이라고 하는 걸 내물망 때부터 쓰고 지증왕 때 가서야 이제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여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왕호의 변천도 보여야 되는데 요거는 이사금 시기, 즉 아직까지 연맹호 시기의 신라의 모습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무천 나왔죠. 무천은 제천 행사, 그 다음에 책화라고 해서 영역의 어떤, 각 부족의 영역을 중시하는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동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해에, 음,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자, 천군은 제사냥이고 그 제사장이 다스리는 그곳을 우리가 흔히 신성구역이다라고 해서 소도라고 불렀는데 요거는 이제 사만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지요. 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4번입니다. 인물에 대한 문제인데요. 인물, 요 인물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어떤 인물이냐? 일단은 딱 얼굴 보시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 원효라는 사실을 우리가, 원효가 이거, 스님이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제가 미리 써놨네요. 원효입니다, 원효. 왜냐? 원효 알 수 있죠. 주요 활동을 보면 원효가 바로 나와요. 무예가라고 해서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 다음에 모든 진리,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무슨 사상이요? 일심 사상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승리였죠. 원효하고 더불어서 잘 나오는 분이 하나가 또 의상 같은 분이 계시죠. 자, 여기는 이제 원효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음, 원효. 자, 원효는 이제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해곰임을 마시고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아, 이 모든 것은 말이야 내가 마음에 있던 걸 해골이라 생각해갖고 내가 물을 마셨으면 이게 아주 내 몸속까지 깊숙이 이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 물이 몰랐을 때 아, 이걸 먹으니까 그때 성수였다는 얘기야. 음, 모든 건 뭐 때문에?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있었다는 일심 그러니까 말이야 투쟁하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뭐하라고 조화롭게 지내라는 화쟁 사상을 설파하십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각종 뭐 서적들을 쓰신 거죠. 이러면서 불교를 막 정리하시면서 썼던 게 뭐 대승기신론소라든지 화쟁에 대해서 쓴 신문화쟁론이라든지 아니면 금강산매경이라는 어려운 불경에다가 이론을 좀 다신 금강산매경론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쓰시면서 막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불교적 지식을 설파하면서 설파하면서 전파했었던 겁니다. 그와 동시에 나중에는 이제 불복, 그렇죠? 이게 승복을 벗고 이제 나오셔서 이제 불교의 대중화에도 많이 기여하셨던 분인데 이 불교의 대중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무예가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게 뭐냐면 이분께서는 대중화하면서 우리 민들을 이제 교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민들을 교화시키는데 민들에게 그러는 거야. 민들아, 너희들은 죄가 없어. 너희들 항상 둥글둥글한 원흉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 너희들은 그저 내려가기만 하면 돼. 불가에서는 항상 우리가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 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늘로 가는 건데 불가에서는 주로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엔 누가 있다요? 누가 있냐면 내세를 관장하는 거 죽은 다음에 사올을 관장하는 부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이제 아미타불이라는 승려예요. 아, 부처님이에요. 이 아미타불. 이 아미타불이 딱 있는 이곳이 바로 어떤 거예요? 이분이 관장하는 곳이 바로 극락. 극락입니다. 극락정토. 즉, 정토예요, 정토. 극락정토 또는 서방정토라는 곳이거든요. 자, 이 극락정토인데 그럼 민들에게는 그런 거죠.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도 장애가 없을 거야. 장애가 없다라는 무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열심히 읽으면 된다고요? 극락정토 가려면 나미아미타불을 외치면 된다고요. 나미아미타불. 아미타불에게 나미, 나미는 들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미타불에게 들어갑니다. 라고 한 말씀만 계속적으로 말만 하면 당신들은 어디에 민들은 정토에 갈 수 있다라고 설파하신 분입니다. 이 분이 그래서 해당하는 거 우리가 관건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원효에 해당하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오개 우리 세속오개 하면 기억나나? 사군이충 임금을 섬길 때는 충으로 사친이요 부모님을 섬길 때는 효로서 교우이신 친구를 사귈 때는 신의로서 그 다음에 임전무택 싸울 때는 퇴각하지 말라 살생유택 죽일 때는 골라 죽여라 뭐 이렇게 이런 걸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진평왕 때 대표적인 승리였던 원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음일승법계도를 통해서 화음종을 정리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화음종을 설파하시면서 개창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 분이 누구냐 원효는 돌아왔다고 했죠? 유학 안 가시고 돌아오셨는데 의상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오신 거죠. 의상이 되겠습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오천축국전을 저수로 했다. 자 왕오 갔다 왔습니다. 어디를? 천축국 바로 천축국이 인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천축국이라고 하는데 천축국을 갔다 오신 거죠. 이게 누구일까? 해초가 되겠습니다. 해초 당에서 귀국해서 황룡사 구축목탑 건립을 건의했다. 황룡사라는 사찰은 진흥왕이라는 왕이 처음으로 세웠고요. 여기에 선덕여왕 때입니다. 7세기 선덕여왕 때 자장률사 즉 자장이라는 승려가 선덕여왕에게 건의를 한 거죠. 하도 이제 여왕이다 보니까 주변국에서 자꾸 무시를 하게 되는 거야. 백제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거 지으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홉 개 나라가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칠 겁니다. 라고 이제 건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황룡사라는 사찰의 주황에다가 이제 9층짜리 아주 기이 큰 높은 목탑을 건립하게 된 거죠. 이건 누구의 건의? 바로 자장입니다. 자장 알겠죠? 자장 선덕여왕 때 자장률사의 건의로 이렇게 건립했다. 그러니까 이게 원효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1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 5번을 딱 보시면요. 5번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게 뭐냐면 나무널 있고 나무던널 있고 돌무지가 있고 그 위에 봉투를 놨어요. 일단 구멍이 없네. 들어가는 입구가 없네. 이거는 이제 신라 때 통일 전 신라 때 유행했던 돌무지 던널무덤이 되겠습니다. 돌무지 던널무덤 이게 되겠고요. 나는요. 나는 이거는 이제 통일 전에 신라에서 유행하던 무덤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보시면은 길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 거죠. 굴방이 있는 거죠. 굴로 들어가는 굴식이 있네요. 굴식이라 하죠. 굴방이 아니고 굴로 들어가죠. 그렇지? 그러다 보면 거기 안에 널방이라는 방의 형태가 있답니다. 자 널방은 돌로 만들었겠죠. 당연히 보시면 딱 돌이죠. 재료가 돌방입니다. 우리가 흔히 석실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굴식 돌방무덤이 되겠네요. 굴식 돌방무덤 이거는 이제 고구려 후기 때부터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 백제도 역시 한성에서 결국 웅진천도 이후에 이제 굴식 돌방무덤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무덤의 각각의 형태들을 우리가 좀 파악하고 시기까지 여러분들 보시고 어느 나라에 어떤 무덤이 유행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해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특징들이 알고 있다면 충분히 여기서 정답에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문항이죠. 자 보시면 모주림 천장구조 자 모주림 천장구조는 나예요. 여기에는 이제 알다시피 모서리가 점차 줄어드는 이게 모주림 천장구조 위로 올라가면서 갈수록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서리가 점차 줄어드네. 음 3D로 보셔야 돼. 알겠죠? 나에 해당하고요. 무덤에 둘렛돌이 시비지 신상을 새겼다. 9.1씨 도백무덤인데 선생님 이거는 9.1씨 도백무덤에 모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통일신라 이후입니다. 통일 이후 통일 이후에 신라가 요 9.1씨 돌방무덤의 형태로 무덤을 조성하기 시작하거든요. 뭐 당연히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규모는 좀 작아졌지만 특징 중 하나가 여기다가 둘렛돌이 있습니다. 아 여기 봉분이 있는데 봉분 주변에 둘렛돌을 만들었고 둘레가 둘레를 쌓는 거야. 거기에다가 예 시비지 신상들을 하나씩 조각을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통일 이후에 나오는 95번 무덤의 특징입니다. 뭐 대표적인 무덤이 이제 김유신묘라든지 원성왕릉이라 불리는 괴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능이니까 아 통일 이후쯤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두시면은 뭐 크게 문제 푸는 데는 전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3번은 나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무덤으로 황남대총 요거는 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 음 여기에는 뭐 황남대총 금관총 그 다음에 뭐 호우총 그 다음에 어 뭐 천마총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덤이 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고요. 나 4번 보겠습니다. 내부에 천자가 벽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어 여긴 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있습니다. 벽화가 음 대표적으로 이제 9.10 도밤 무덤 고구려 9.10 도밤 무덤의 어 무덤을 보시면 뭐 무용총이 있거든요. 무용하는 그림들 그치? 무용총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뭐 뭐 총총총총총총들이 나와요. 각조총을 씨름하는 그림들 그러니까 뭐 천장 벽에다가 뭐 그림 같은 거 그리기도 했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 남조 우리나라는 이거 다 우리나라 양식들이고요. 중국 남조의 양식이다. 아 우리가 이제 중국은 이제 돌이 없고 이제 주로 이제 흙이 많다 보니까 흙을 구워서 이제 벽돌을 통해서 이제 뭐 무덤을 조성하거나 뭐 성을 쌓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벽돌 무덤은 다 우리나라 고유 양식이 아니라 아 중국의 양식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어느 나라 무담인지 어느 나라 이제 유산인지 아는 거죠. 아 요게 이제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아 다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 그쵸? 그치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런 유물들은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한능검 교제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음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공부를 좀 덜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자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거 다 보시면 자 가해왕이 김구해가 왕비 세명 왕비와 세명의 아들 즉 큰아들 노종 둘째들 무덕 셋째들 무력을 데리고 나라에 참고 있던 부문을 가져서 항복했다. 자 법풍왕이 이뤄서 대접하고 상등의 벼슬을 주었다. 라고 했고 본국을 시급으로 줬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주 나온 거죠. 왕인 어느 날 왕이 지금 이제 법풍왕에게 결국은 항복했다라는 거죠. 자 법풍왕 때 항복했던 나라가 뭐 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금광가야가 법풍왕 때 먹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금광가야 멸망 요게 이제 법풍왕 때죠. 532년도 법풍왕 때입니다. 뭐 또 나온다면 뭐 대가야 같은 경우는 대가야도 멸망했죠. 대가야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어느 왕 때요? 어 진우왕 때죠. 음 진우왕 때 멸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진우왕 때 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 충분히 어 이거 금광가야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을 한다면 금광가의 유무를 좀 파악할 어 알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이는 겁니다. 불상 중에 대표적인 어 고구려 불상 연가 7연명 금동열의 입상입니다. 요게 손바닥 크기만 안 돼요. 되게 작은 거죠. 고구려 거죠. 고구려 음 자 우리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역시 자주 나오는 곳이 하나입니다. 요게 이제 어 백제에 있는 금동대향로라는 거에요. 향로 향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물 자체 제작 자체는 뭐 바로 불교 불교 유산이에요. 음 불교 문화 유산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보시면은 봉황이 있고 봉황이 여기 보면 산이 있어. 막 산이 있는데 봉래산이래요. 이 봉래산이 신선들이 산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선사상 그 다음 뭐 봉황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아 이거 도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불교 유산이지만 도교적인 어떤 그런 색채를 띄고 있는 그런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백제 지역이죠. 백제 금동대왕로 이거는 이제 장수왕이 아버지의 공덕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여지는 호우명 그릇입니다. 호우명 그릇 그리고 광개토대왕을 기르기 위해서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제작해왔는데 이 장수왕 때 제작했던 아버지를 덕을 기르는 이 그릇이 신라 왕의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고구려의 어떤 하나의 내정가습을 신라가 받았다라고 일정기간 동안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4번은 이제 우리 근초고왕이 일본 외왕에게 건네줬다라고 하는 칠지도 어느 나라 백제가 되겠네요. 백제 칠지도 근초고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금관옷이죠. 바로 이제 금관가야는 철에나요. 철에 옛날 변화한 지역에서 금관가애로 갔잖아요. 당연히 철기가 되게 생산이 많이 되고 또 철기 수출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관옷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금관가야의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거 4의 문제 역시 은근히 은근히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장수왕이 평양도 자 가는요 427년도에 있었던 장수왕이 평양천도가 되겠어요. 제가 연도를 쓰는 거는 여러분께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시기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나는요 자 고구랑 거련이 몸속 군사를 건드리고 백제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백제왕 경이 아들 문주를 신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했대요. 왕의 군사를 내어주려 했으나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백자가 이미 고구려 함락이 된 거야. 한성 함락이네요. 그렇죠? 어 한성 함락이야. 이게 바로 이제 언제예요? 475년 바로 고구려왕 거련이 누굴까요? 바로 이게 어 장수왕이 되겠어요. 어 장수왕이 어디 백제왕 경 즉 이 왕 경이란 분이 누굴까? 개로왕 개로왕이 죽었어. 개로왕이에요. 뭐 개로왕. 개로왕이 이제 뭐 여러 음 여러 이제 대책을 강구하죠. 어 뭐 북위에다가 문서를 이제 어 보내기도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신라에 요청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죽었어요. 음 개로왕은 전사했고요. 결국은 어 한성이 함락된 거죠.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후 어 그 다음에 어 백제가 멸망하는 한석 함락까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물론 다 보면 이건 다 언제예요? 5세기 상황입니다. 5세기 상황 우리가 이제 사실 5세기 상황을 뭐 삼국의 5세기 상황을 묻자고 한다면 거의 뭐 장수왕이에요. 어 장수왕이 시작해서 장수왕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뭐 뭐 앞에 아버지가 고구려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가 조금 음 5세기 초반에 이제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말년에 이제 아들이었던 문자왕이라고 또 있어 문자명왕 또는 문자왕이라고 불렸던 왕이 어 부여를 좀 멸망시키기도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장수왕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장수왕이 막 남하하고 막 하니까 이때 신라하고 백제가 뭐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요 장수왕이 남하에 좀 저항했다 대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여기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쵸? 한번 볼까요? 광개토대왕이 칠라에 침입하면 외를 물으셨다. 이건 광개토예요. 그쵸? 광개토 광개토왕이니까 아니죠. 진호왕이 화랑도를 국가주의 개편했다. 이거 이게 지금 5세기인데 요거 언제까요? 진호왕 요거 6세기 성왕이에요. 그쵸? 음 자 소수림왕이 태학을 설립하고 이건 광개토대왕 이전에 태학 태학 설립 윤령반포 불교 공인했던 거는 이건 4세기 때 상황이에요. 소수림왕 때입니다. 자 계로왕이 고구를 견제하고자 부귀의 국수를 못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평양을 천도하고 이제 남아정신을 펼치자 나제동맹 플러스 또 뭐한 거야? 아까 부귀 문서 게로왕이 이제 부귀에다가 문서를 보여갖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뭐 받아들이지 않죠. 왜? 이미 장수왕은 이미 중국에도 다 침을 발라놨거든. 음 북이라든지 아니면 남 북이란 건 북이 북조에 있는 나라의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남조 음 나라들 이런 나라들 다 이미 벌써 이미 다 침을 발라놨어요. 보내봤자 의미는 없었지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녔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요게 되겠네요. 근처왕이 평양성국에서 고국원왕 이건 언제예요? 광개토대왕 이전에 소수림왕 이전에 고국원왕이 되겠네요. 전사하고 난 다음에 고국원왕이 전사하자 고국원왕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재를 키우자 아니면 사상을 통합하자 아니면은 음 인재를 키우기 위한 건 태학설림 그 다음에 사상을 통합하기 위한 건 불교공인 그 다음에 이제 법도를 좀 세우자라고 했던 게 윤령반포 이거 이거 전사한 건 요 때입니다. 소수림왕 이전이에요. 음 요거는 그래서 소수림왕 이전인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답은 우리가 충분히 4번으로 충분히 요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8번 가볼까요? 자 가라를 시행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토지제도였는 거네. 그럼 토지제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당수나 그냥 땅과 관련됐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땅과 관련됐겠죠. 토지제도가 땅과 관련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땅과 관련된 건 당연한 겁니다. 음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그래도 토지제도가 뭐냐라고 한다면 관리들에게 주는 월급 정도로 우리가 좀 약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걸 간단하게 보시면은 뭐 뒤에 고려시대에도 전시과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들어가서도 과전법에서 직전법 중등으로 이제 나오는데 수조권 분급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고 계시죠? 수조권 분급 제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인데 요 수조권 분급 제도 자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관리들에게 지금 뭐 당시로 신라로 신라로 본다면 귀족들이겠죠. 관리는 대부분 귀족들이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문왕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성도왕 때 있었고 그 다음에 경도왕 때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공부했을 거니까 우리가 좀 기억하자면 요 때 뭐 한 거야? 요 때 먼저 관료전을 먼저 지급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녹읍을 폐지해요. 관료전 지급과 더불어서 녹읍을 폐지했다. 뭐가 먼저냐 하면 관료전 지급이 먼저고요. 녹읍 폐지가 다음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관료전하고 녹읍 뭔지는 알고 가셔야지. 요건 뭐예요? 온리 수조권 물론 수조권만 먹는 거야 이거는. 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뭘 먹었으냐면 녹읍이란 건요 수조권도 주는데 뭐도 준대요. 그 지방에 대한 역 징발권도 주는데 역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도 준답니다. 역 징발권 음 역에 대한 징발권도 줬던 거야. 역에 대한 징발권까지 알겠죠? 요게 이제 녹읍인데 그러니까 그 만약에 역읍 그 읍에 대한 마을에 대한 어 노동력까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귀족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없애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지. 그렇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 당시 왕은 귀족들의 힘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대 경제권 그대 뭐 군사권 요런 것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없애버리면 귀족들이 난리를 친단 말이죠. 난리를 치기 때문에 먼저 뭐부터 하는 거야? 자 일단 먼저 새로운 관료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녹읍 안 주고 관료전 지급한다 라고 하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관리들에게는 야 이제 새로운 관리들의 관료전만 지급하는데 수조권만 주네. 니들만 이거 역징발 가지면 되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2년 후에 녹음마저 페이지 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앞으로 뭐하냐? 관료전 받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관료전 지급이 먼저예요. 항상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뺏어와야 되는 거지 뺏고 하면은 이제 반발이 워낙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급하고 뺏는 거야. 그리고 성덕왕 때죠. 이때는 신문왕 때고 이때는 성덕왕 때는 뭘 지급했다? 정전을 지급했다. 우리가 기억하죠? 정전? 응. 정전은 원래 개인 땅인데 이걸 왕이 뭐라고 한 거야? 왕토 사상을 들이대가지고 이게 다 니들 땅인 줄 알았지? 이건 내 땅이거든? 근데 내 땅인데 내가 니들 땅에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국가에게 세금 잘 내면 되는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죠. 한마디로 이제 국가가 토지 지배력에 대한 것들을 좀 강화시켜 나오는 강화시켜 나오는 차원에서 약간 관념적으로 이런 어떤 정전이란 땅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준 건 아니에요. 국가가 얼마나 땅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도왕인데 이때는 귀족들이 점차 이제 점차 이게 이제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반발을 한 거예요. 반발해가지고 경도왕 때는 다시 녹읍을 어떻게 된다? 부활시켜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물론 경도왕은 녹읍을 부활시켜주면서 귀족들에게 이걸 부활시켜줬지만 큰 거 두 개 얻었죠. 뭐 얻었죠? 불교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한 번 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식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래도 왕권 강화를 꽤 하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요 내용보다는 요거 녹읍 부활했다. 요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정전 지급 녹읍 부활이니까 요게 이제 1번이 되겠고 녹읍을 폐지했다. 2번이 되겠고 정전 지급 이게 되겠고 녹읍 묵복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주었다. 부활이잖아요. 아이고 가나다라네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9번 가볼까요? 자 이 왕은 누구냐 라는 건데 일단 뭐 이름 그리고 8세기쯤이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존호는 대형보력 이란 걸 우리가 많이 봤네요. 그쵸? 그 다음에 자녀는 정해공주 정효공주가 있네요. 둘째 넷째 넷째 아 이건 수업시간에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요왕 누구냐 라고 한다면 백제 아 발해 문왕에 대한 내용이죠. 문왕은 이름은 대흥무였고 연호는 대흥보력이 했고요. 둘째 딸 넷째 딸 내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발해하면 이제 알다시피 4명의 왕만 기억하시라고 했죠. 무왕 문왕 서 물론 앞에 이제 누가 있어요. 요 앞에 예 나라 세우셨던 분 세우신 분 대조요 싸우신 분 그 다음에 교류하신 분 그 다음에 전성기왕 선왕까지 아 시험 문제는 요 세 분이 거의 많이 나오겠죠. 어 거의 발해 문제는 두 가지 형태예요. 나라를 묻거나 아니면은 굳이 이제 왕을 묻거나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나라를 묻는 게 많은데 고급은 이제 왕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떤 특징들 업적들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인안입니다. 인안 인안은 누굴까 인안은 요 연호입니다. 인안 인안이고 대흥보력 여기는 건흥 이라고 하죠. 건흥 대중도 연호가 있어요. 뭐니까 천통 이라는 연호가 있었답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인안은 무왕이고요. 무왕 장문유를 통해서 상의 당에 등지고 했던 거 역시 무왕의 대당이라는 거죠. 무왕 때는 싸웠으니까요. 당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자 수도를 중경에서 어디로 옮겼대요? 상경으로 옮겼답니다. 자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긴 왕은 누구나 문왕이다라는 거죠. 물론 말년에 또 동경으로 옮기고 다시 뭐 나중에 또 다시 상경으로 옮기지만 어쨌든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중경에서 어디로 상경으로 옮겼다? 그 상경에서 상경에다가 뭘 준 거야? 당나라 스타일의 성을 하나 지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상경성이 되겠죠. 제가 그렇잖아. 아까 문왕 때는 요때 싸운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다가 친교 당나라와 친교하기도 하고 신라와도 이제 조금조금씩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문왕 때부터 특히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당나라 스타일의 어떤 성을 상경에다가 쌓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요게 이제 맞겠네요. 정답 3번이고요. 대문외로 하여금 흑수말갈 흑수말갈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건 언제예요? 무왕 때지 싸운 거 당시 이제 당이 신라와 손을 잡고 또 누구랑? 흑수말갈 말갈족 중에서 이제 발에 흡수지 않았던 애들이 흑수말갈이라고 해요. 흑수부에 있었던 말갈이다. 흑수말갈이라는데 요들이 이제 손을 잡자. 요들이 손을 잡자. 여기 이제 반발했던 게 발해가 있었죠. 발해는 당신 누구랑 손을 잡았다? 왜와 손을 잡았고요. 위쪽에는 돌걸들과 또 손을 잡기도 했었습니다. 돌걸 요게 이제 당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역시 무왕 때 모습이고요. 고구려 유민을 끌고는 동모산 동모산에다 기슭에다가 나라를 세웠다. 이건 뭘까요? 대조영이 대조영. 대조영은 이제 왕의 칭으로 쓰자면 우리가 이제 고왕이라고 부립니다. 고왕 고왕이라고 불렸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네요. 문왕 알고 있니? 라는 거죠. 자 10번 볼까요? 자 10번은 지도와 같은 행정구역을 마련한 국가의 통치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몇 개냐 자 총 9주에 해당하는 거네요. 아 뭐 어 우리 교재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아 보시면은 자 근데 9주를 잘 몰라. 근데 우리가 보시면 금성이 있잖아 이거.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광경 남원경 서원경 중원경 그 다음 북원경 요렇게 있습니다. 오소경이 있네. 주가 9개 있고 소경이 5개 있네요. 9주 오소경 왕을 굳이 얘기하자면은 신문왕 때지만 우리가 신문왕이 살았던 시기는 신라 신라 중에서도 어떤 신라? 통일신라 더 깊숙이 들어가면 통일신라 뭐 중대라고 볼 수가 있죠. 중대 한창 왕권을 강화했던 중대 어느 왕? 신문왕 때 근데 우리가 보니까 어느 국가냐라고 국가를 묻는 문제가 있잖아. 왕을 묻지도 않고 시기를 묻지도 않은 거고 어느 나라냐라고 묻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요런 문제 있거든요. 지방제도 문제 특히 뭐 중앙제도 지방제도 요런 것들은 주로 이제 왕을 묻거나 하기보다는요. 고급이던 중급에 관한의 나라 당시에 어떤 나라였냐 삼국이었니? 통일신라였니? 아니면 발해였니? 아니면 고려였니? 아니면 조선이었니? 요런 것들을 묻는다고요. 그러면 통일신라의 어떤 지방제도 뭐 아니면 다른 내용들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럼 통일신라 한번 찾아볼까요? 경제소를 두어서 유양소를 통제했다. 이거는 언제예요? 조선 전기 조선 중에서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22단로 우리가 왕은 알잖아요. 그렇죠?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제했다. 이거는 백제 무령왕인데 백제대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 전국의 주요 지역에 시비목 파견했다. 시비목 파견했다. 청컨대 외관을 두옵소서라는 최승루의 의견을 수용해서 시목 파견한 거 고려죠. 고려 성종이죠. 왕을 얘기하자면 성종이고 되겠고요.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 중앙에 있는 관리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통일신라 때 신라 중대 때 사정부가 되겠고요. 사정부 그 다음에 이제 무무왕 때쯤에 지방관도 우리가 감시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해서던 게 외사정이라고 했어요. 외사정을 두었다. 이게 맞겠네. 신라 그렇죠? 굳이 통일신라라 해도 되고 아니면 신라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관찰사를 보내서 관할 고울의 수령을 감독했다. 관찰사 이 이름 자체가 뭐예요? 우리 조선의 8도에 파견됐던 도의 장관이었죠. 언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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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도의 장관들을 관찰사라고 한다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안찰사는 고려시대 5도 5도 양계인데 그 중에 일반 행정구역인 5도에 파견되었던 게 안찰사가 되겠고요. 관찰사는 조선시대에 이제 도에 파견된 장관들 도지사들이죠. 지금을 치면 그들이 이제 관찰사가 되니까 이건 조선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신라 산다면 4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 자 11번 물어볼까요? 자 가인물입니다. 역시 또 인물 문제가 또 나왔네요. 넷째 아들 금강은 몸이 크고 지락이 많았다. 가가 특별히 총회에서 왕위를 물려주겠다. 자 넷째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자 그의 형이었던 신검, 양검, 용검이 알고 걱정이 비밀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음 그렇죠? 우리 이제 알겠네. 이게 제가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시간도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가 요청한 말하기를 늙은 신하가 멀리 바다를 건너 성군의 교화에 투하했으니 바랄건데 그 위험에 기대어 역적인 아들을 베고자 합니다. 자 아버지에게 배신당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베고자 한다. 제가 제가 마지막 이루고자 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늙었는데 이게 마지막 저걸 이걸 이루고 죽겠습니다. 뭐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견언입니다. 음 견언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백제를 세웠던 분이었죠. 후백제를 세웠던 어 신라사람이었는데 이제 호족이었습니다. 후백제 자 그런데 후백제를 세우고 이외에 뭐 후당 오월드가 교류하면서 뭐 잘나갔죠. 해상교육을 통해서 잘나갔다가 음 자 그런데 나중에 후대를 후대를 정하는데 아 첫째인 신검이 조금 약간 좀 약간 포악스럽기도 하고 해갖고 넷째인 금강의 애가 지략이 좋고 하니까 아버지가 넷째 자식을 넷째인 금강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어 첫째 형하고 이제 둘째 셋째가 이제 여기 불만을 푼 거지. 특히 터째였던 신검이 내 장남인데 어 장남인데 불만이 품었던 거야. 그래서 누구냐면 신검이 결국은 어떻게 하나 정변을 키워 신검의 정변 후대타죠. 음 어떻게 한 거야 동생 죽여 네가 왜 왕을 하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 아버지를 그대로 둘 수 없고 아버지를 어디다가 김제 금산사에다가 금산사라는 사찰에다가 유폐를 시켜버립니다. 어 유폐 시킨 다음에 근데 유폐 시켰는데 탈출한 거야. 탈출해서 어디 가서 왕과요? 왕권에게 투항을 합니다. 결국은 왕권이 투항해서 누구랑 싸운 거야? 투항한 다음에 왕권의 부대를 가지고 신검과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간의 대결이 벌어진 거야. 물론 왕권도 봤지만 부자 간의 대결도 이때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마지막 이제 후백제를 통일할 때 왕권의 고려부대는 누구? 신검의 부대를 이제 격파했던 겁니다. 신검의 부대를 격파했던 거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은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랑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견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김문들의 반란을 진압했다. 이건 신문왕이고요. 신문왕? 아니죠?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된 거는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된 거 천 사심관의 첫 시초가 됐던 거 효시가 됐던 게 이제 누구냐면 경순왕 김부예요.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가 나중에 태조 왕권에게 투항을 하게 되면서 최초의 이제 사심관으로 임명이 됐던 거죠. 경주 사심관. 자 아까 봤죠? 제가 해상교육권이 중요하다 했잖아. 당시 이제 견헌이 집권했던 후백제는 그 경제가 항상 경제권을 어디를 중심으로 바로 해상에다가 그 경제의 중심을 두었던 거죠. 이때 당이 망하고 당이 멸망하고 요쯤에 이제 후당 5월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후당 5월들과 뭐 교육을 하면서 해상교육권으로 그들의 어떤 백제를 유지해왔던 거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잘 나오죠? 시험 문제 후당 5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천원 천도했다. 마진으로 바꾸고 천원 천도한 다음에 다시 또 태봉으로 또 바꿨죠. 다시 또 태봉으로 바꿨다 하면서 태봉 바꾸면서 이제 나라 체제를 좀 정비했던 요게 이제 누굴까요? 요거 궁예입니다. 궁예 궁예 애꾼은 궁예 궁예가 되겠죠. 요게 잘 안 써지네. 궁예 궁예가 되겠습니다. 정계와 개백요소 경계를 정해라 그 다음에 백관의 경계를 정하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전해지기만 하는 거죠.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누굴까요? 왕건이죠. 신하들에게 이제 신하들이 지켜야 될 관리를 지켜야 될 규범 요런 것들을 제시했던 게 누구죠? 태조 왕건입니다. 물론 이 경제 사신관으로 임명됐다. 이것도 시기를 한다면 경수당 김부가 첫 시초지만 왕으로 얘기한다면 왕이 왕이었던 태조 왕건이 이걸 결국은 주도했던 거니까 그쵸? 태조 왕건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언제예요? 견언에 대한 내용이니까 견언에 대한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역시 사이 문제네요. 쌍기가 처음으로 과거자도 실시를 건의했다. 이거 언제죠? 대충 알죠? 광종입니다. 대충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두 번째 최승로가 상소하기를 지금 살펴보면 상소 이거 언제요? 성종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광종과 성종 사이에 왕이 있냐 우리가 이제 왕들인데 초기 때 왕들은 좀 기억해야 돼요. 태조 왕건 일대 왕이었죠. 고려 일대 왕 2대가 이제 해종 정종 2, 3대가 해종 정종인데 호족들의 등살이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요. 광종은 그래서 호족들을 수초하는 차원에서 과거대도 도입하고 무식한 호족은 꺼지라고 하면서 이제 각종 이제 호족들을 누르는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한 거야? 추가적으로 호족들까지 이제 수총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는 뭐한 거야? 최승로의 힘의 18조를 받아들여서 체제를 막 정비하셨던 거죠. 요때 이제 최승로가 그런 얘기하죠. 광종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말이야 좋은 제도들을 말이야 과거제도 이런 좋은 제도들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막 했다고 함부로 막 썼다고 그 호족들을 자꾸만 그리고 적으로 돌렸다고 적으로 돌리니까 이때 중간에 누가 있으면 경종이란 왕이 있었습니다. 경종이 왕이란 있었는데 이 경종이 뭐였어요? 반동정치에 일어났고 이제 호족들이 난리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되겠다 싶어서 성종이 건의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시험 문제 야 선생님 광종과 성종 요게 은근히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광종 성종 사이에 누가 들어가냐면 경종이 들어가요. 근데 경종은 이제 뭐 호족들에 의한 반동정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때 이제 실시했던 최초의 제도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전시과 제도입니다. 바로 이게 시정전시과야. 드디어 직관과 상관 왜냐하면 그동안 토지제도가 고려시대 때 토지제도가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 호족들 때문에 호족들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토지를 관리하고 있고 사실상 뭐 어떤 체제라고 하는 게 정비가 안 됐었는데 이때 드디어 이제 뭐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이제 월급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자 라고 해서 처음으로 정했다 라고 했던 거죠. 이게 경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두 왕 강종과 성종 사이 요 두 왕 사이의 경종 때 업적을 묻는데 그 업적은 온리 시정전시과가 유일할 겁니다. 알겠죠? 유일하니까 요걸로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제대로 정한 거죠. 뭐 누구에게? 직관과 상관에게 정한 거예요. 직관과 상관에게 직관은 현직관료 상관은 퇴직관료 이들에게 뭐 한 거예요? 월급을 준 겁니다. 전지와 시지 즉 뗄감도 주고 그 다음에 농업에서 생산물도 주고 한 거죠. 농업 생산물 플러스 뗄감물 과별로 준 겁니다. 뭐 때문에 광종 때 이미 벌써 사색 공복 공복 제도를 갖췄거든요. 요 공복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전시과 제도를 정한 겁니다. 물론 근데 아직까지는 제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관품도 있었지만 여기에다가 인품이란 요소를 조금 가미시켰던 거가 약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이제 관품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인품이라고 하는 아까 주관적 요소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아직까지 완성이 확실하게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정답은 4번이 되겠네. 5번이 되겠네. 그렇죠. 5번. 요게 정답이고요. 해동통보라고 한다면 이건 고려 숙종 때고요.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정방이 폐지됐다. 이거는 뭐 정방 3장. 정방 폐지된 건 여러 번 폐지가 돼요. 충선왕 때 충렬왕 아드였던 충선왕 때도 폐지가 되고 아마도 여기서 묻는 거는 우리 복민왕을 좀 묻는 것 같아요. 완전 폐지는 이제 나중에 창황 때 가서 완전 폐지가 되는데 복민왕을 묻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관악진흥책 예종이고요. 호패법 실시? 이건 뭐죠? 호패법? 요거는 이제 조선 때 퇴종이네요. 이방원이네요. 사실 숙종 문제 뭐 예종 문제 잘 안 나와요. 뭐 공무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제 광종 성종으로 요거 강끝 은근이 나오니까 요거 사이 알고 있니? 라는 거니까 정확하게 판단합시다. 자 13번 한번 가볼게요. 자 개개관도 걸증을 반발했다 반발하여 본교안 땡땡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화면소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화면소 자료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죠. 개개관도 결정에 반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승하우 왕 오늘 왕으로 추대한 땡땡이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를 교려국서와 비교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보니까 고려첩장 이라고 나왔네요. 자 개개관도 반발했던 그들이 누구였냐 라고 한다면 개개관도 그렇죠? 삼별초죠. 음 삼별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삼별초라고 하는 당시 우리가 무신정권기 때 최우라고 하는 무신정권기 때 최충원 아들입니다. 최우가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시작은 뭐 야별초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치안부대입니다. 치안부대. 치안부대에서 나중에 이게 좌우별초로 이제 분화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몽고포로 답혔던 신의군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서 이제 세 개가 삼별초라고 부르던 거죠. 여기 이제 좌우 신의군까지 잡혀서 삼이 되는 거죠. 삼별초. 자 이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대모 황쟁을 벌인 게 아니고요. 최우가 이제 몽고침을 받자마자 이제 강화도로 천도했거든요. 강화도로 천도를 했는데 천도 이후에 최씨 정권이 나중에 붕괴되고 이후에 이제 무신정권 때 이제 김준 임년 임류무 막 형제들이 임류무 부자들이 권력을 차지 했을 때 이 삼별초는 그들의 어떤 사병집단의 어떤 역할을 담당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무신정권이 붕괴가 됐거든요. 당시 이제 몽고에 포로 잡혀갔던 우리 고려의 왕이었던 원종이 몽고의 군대를 끌고 와서 몽고의 군대를 끌고 와서 결국 무신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개경환도를 결정하게 되자 개경환도 하면 당연히 무신정권에 협력하면서 무신정권에 사병집단이 삼별초는 죽을 게 뻔하잖아. 그렇죠? 뻔하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간 거야? 아니 뭐 반대한 거죠. 반대하고는 우리는 그거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돌아가 봤자 어차피 죽을 게 뻔하니 싸우자였고 강화도에서 어디로 간 거야? 진도로 간 거예요. 진도에서 3년 동안 버티면 3점 버티면서 너희들은 진짜 고려정부는 우리 다 된 거지. 우리가 진짜 고려정부고 너희들은 고려정부가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몽고한테 협력했고 결국 몽고군들이 끌고 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진짜 고려정부다 하면서 승하우 왕온 승하우 온을 왕으로 추대했고요. 일본에도 우리가 진짜 고려정부니 우리하고 외교문서를 서로 교환합시다. 라는 고려첩장 이런 걸 보내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은 여몽연합군 몽고와 고려연합군에서 결국은 배중손이 이때 이끌었던 삼별초는 이때 죽습니다. 완전히 이제 어디로 끝나버리고 나중에 이제 어디로 제주도로 옮겨가죠.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이라고 하는 분이 이때 끝까지 싸웠습니다. 다 죽어요. 일본은 나중에 오키나와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삼별초는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그 인연이 끊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려출출 구성된 항마군 이건 별무반에 해당되는 거고요. 별무반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만들어졌던 별무반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여진을 토벌하기 동북 구성 일대를 확보했다. 이것도 이제 별무반 그러니까 별무반이 만들어지고 여진을 정벌하는데 별무반이 동원됐던 거죠. 그리고 동북 구성을 확보한 거죠. 거란심을 대비해서 과정에서 설치됐다. 이건 광군 이건 정종 때 만들어졌던 광군이 되겠네요. 세 번째 3대왕 광군 경대승이 신변보류에서 만든 사병조직은 도방이 되겠어요. 도방 이거는 경대승 때 처음 만들었던 게 도방이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간도와 아 간도를 한다. 진도와 제주도를 근거지로 옮기면서 항쟁했던 게 바로 삼별초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은 우리가 5번으로 충분히 찾을 수가 있겠죠.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는요. 가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요거는 삼국사기가 되겠죠. 삼국사기 김보식 삼국사기 요거죠. 자 나는요. 요거는 충련왕 때 이순규가 지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황제 중국의 황제 역사와 우리의 왕의 역사를 우리의 당시 중국의 황제 역사와 우리의 왕의 역사를 요거를 운율시로 기록한 겁니다. 중국은 7원율시로 요거는 5원율시로 이렇게 지어놓았던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각각의 역사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내용을 옳은 걸 찾아볼까요? 자 자 보시면은 사초와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요 사초라고 하는 건 이제 왕의 옆에 있는 사관들이에요. 당시 예문관 소속들인데 예문관 소속의 사관들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요 기록하는 사람들이 쓰는 기록을 우리가 사초라고 해요. 음 사초. 시정기는 각 관청별로 일지들을 정리하는 거죠. 요게 시정기에요. 사초와 시정기 뭐 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왕이 현재의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대 왕이 실록청 같은 걸 만들어요. 춘추관 안에다가 실록청을 만들어서 이거를 전대왕 선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흔히 실록이라고 하죠. 실록. 그러니까 뭐 세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대 왕이었던 문종이 지었다. 그러면 이게 세종실록. 후대 왕이 지어야 뭐 태종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었던 세종이 그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태종에 대해서 정리한 게 태종실록이고요. 이건 이제 합쳐가지고 우리가 흔히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록에 해당하는 겁니다. 실록인데 조선이죠. 조선왕조실록이 되겠습니다. 자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소라 등을 수록했다. 이거는 삼국사기가 아니고요. 삼국유사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삼국사기는 정사예요. 정사. 이건 정사입니다. 김부식이 왕명받았고 쓴 정사예요. 정사료입니다. 기전체 방식으로 쓴 거죠. 본기 열전 지표에 해당하는 기전체 방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쓴 거잖아요. 고려시대 쓴 거니까 전 왕조였던 삼국의 역사 이야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왕이 야 삼국의 역사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니? 김부식? 이러면서 부식아 정리하자 이러면서 당시 삼하천의 사기의 사기의 서술 방식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제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삼국의 역사를 정리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하고 우리가 헷갈리는데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삼국사기인 정사류화라고 한다면 여기는 정사류니까 주로 뭐 신화라든가 특히 설화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물론 선생님 정사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안이 있는 책도 있죠. 하지만 김부식은 여기서 뭐라고 해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유교적 무슨 사관? 합리주의 사관. 유교적인 걸 밝히려고 했고 합리적인 내용만 싣으려고 한 거예요. 합리적이 안은 설화, 신화 이런 것들은 다 배제시킨 거예요. 그런 배제시킨 것들은 나중에 이련이라는 승려가 불교사 그 다음에 전통문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약간 좀 희한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기이한 이야기들 신기한 이야기들 갑자기 평소에 볼 수 없는 우리 신의한 독특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부처님이 막 불공을 들이는데 하늘로 막 올라가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남은 이야기들이죠. 남은 이야기들을 정리한 게 삼공주사예요. 근데 거기에 이분이 이련이라는 분이 스님이다 보니까 불교사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한 거죠. 그렇죠? 삼공주사하고 삼공주사하고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을 해주시고 구별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요 고조선의 건국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어떤 책이냐면 황제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왕의 역사가 있답니다. 황제 역사 왕의 역사 중국 너희도 반고로부터 금나라까지 있었고 우리도 옛날 단군부터 있었다. 이런 거지. 단군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거기다가 쭉 가다 보니까 발회도 있는 거야.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회. 그러니까 여기에도 단군 조선의 이야기도 있고 발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의. 특히 이건 자주적인 거였어요. 자주적인 거 있습니다. 자주적인 거. 왜? 아니 왜 우리가 중국에 따라서 발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니네들을 발전했듯이 중국 너희 황제 너희 국가가 발전했듯이 우리도 발전해왔어. 하면서 이제 자주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본 거죠. 대표적으로. 알겠죠? 초기. 이 제안공기의 서문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동별류천지라고 나옵니다. 요동에는 말이야 중국과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 종류의 땅이 있다고 천하의 땅이 있다고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상당히 자주적인 어떤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주적인 역사책이지만 약간 시의 형태로 있는 거죠. 운율시 운율시 칠원율시 오원율시 이런 식으로요. 이거 수록되어 있다 맞죠? 정답이 맞고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주산이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세계기록주산 아닙니다. 둘 다. 알겠죠? 고려의 건국시 일당일의 서사시형태 이거는 뭐냐면 동명왕편 동명왕편 그렇죠? 동명왕편입니다. 동명왕편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건 이규보죠. 이규보 관련이 없는 거고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가볼까요? 자 15번 어렵지 않아요. 가가 있고 가가 뭐냐라는 건데 노비 문제와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항상 그래요. 이때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 원간석기 때는 항상 이 권문세육들이 권력을 차지했단 말이죠. 이들은 원에 붙었던 친원파입니다. 이들의 어떤 성향 자세는 친원파야. 이들은 항상 뭐예요? 어 이런 거죠 뭐. 항상 이들은 갖고 있는 건 전과 민입니다. 국가와 귀족들은요. 항상 이 전과 민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되게 이거 전과 민을 확보한 거에 따라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거죠. 저는 토지고요. 식무첨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민은 민이에요. 이걸 누가 확보하냐 이거야. 그래서 당시 권문세족은 전과 민을 확보하는데 현안이 됐죠. 대농장 그 다음에 노비 상당한 소유한 노비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의 어떤 경제 기반에 그들이 자각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왕은 당연히 이 전과 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돌려놔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제 대농장을 뺏어갖고 이걸로 세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노비들을 양면으로 돌이켜 주므로써 국가에 세금도 납부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노비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층이거든. 그리고 이들을 납부한 계층으로 만들어주고 옛날 자리로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왕은요. 이 전과 민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변 돌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빠르게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전민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역시 공미란도 마찬가지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세웠고요. 여기다가 누구 스님이었던 신돈을 등용을 해갖고 뭔가 개혁을 추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설치했던 거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설치와 페이지를 거듭합니다. 원종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충렬왕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다른 왕도 여기 계속 그 다음에 원종 충렬왕 그 다음에 공민왕 때 이렇게 해서 전민변정도감 여러 번 설치와 페이지를 반복을 했던 겁니다. 신돈이 나왔으니까 대충 어느 기구다? 전민변정도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기구니까요. 원간섭기 때 첨의보를 겪어야 되죠. 이성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려만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건 도병마사가 되겠습니다. 도병마사가 이제 원간섭기 때 권문세입들이 장악하게 된 도평의사사가 바로 도병마사의 후신이 되는 거죠. 이게 전신이고 그렇게 바뀐 거예요. 소속관원이 낭사원께 대간을 불렀다. 이건 어사대입니다. 어사대 어사대에 해당하는 거죠. 어사대는 낭사원께 대간으로 불리면서 간쟁 그 다음에 봉박 석영권을 가지고 있었죠. 국민할 때 내정개혁의 일원 그렇죠. 내정개혁을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게 첫 번째는 아니지만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한 거죠. 신도를 통해서 정답 4번이고요. 최시무수정권의 최고 권력기구로 활용돼 최시무수정권의 최고 권력기구는 최충헌 때 만들었다라고 보는 교정도감이 되겠고요. 이건 1인 집정기구입니다. 그전까지는 중방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기구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최충헌 때부터 교정도감이 최고 권력기구가 된 거죠. 요거는 교정도감에 대한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볼까요. 다음 대화에 왕이 제위했던 시기입니다. 자 왕이 제위했던 시기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신서거정이 서거정 등이 동국통감을 완성해서 바친 나이다. 그러면서 삼국이와 여러 역사책에서 뽑아내고 중국 역사에서 가른해서 편년체로 기록한 나이다. 아 이 책은 진심으로 만세의 성대의 만세에 남길 만한 것이다. 라고 왕이 칭찬해줬죠. 어느 왕? 성왕입니다. 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성왕은요 아 성왕이 아니고 성종이죠. 성왕은 백제 성왕을 얘기하는 거고 성종입니다. 성종. 자 우리가 고려 성종이든 백제 성종이든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게 어 둘 다 이름이 똑같아 헷갈려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일단은 각각 뭐 당연히 시대별로 당연히 성종의 특징들을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 거죠. 고려 성종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요. 일단 조선의 성종도 당연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항상 체제를 정비했다. 공통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몇 번 하셔야 돼요. 그 공통점이란 건 어떤 업적의 내용적 공통이 아니고요. 그 어떤 당시에 어떤 그 다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바탕이 된 거죠. 그걸 보셔야 돼. 여기서 성종이란다면은 고려도 마찬가지로 조선도 마찬가지로 체제를 정비하고 어 문물을 완성했던 분들을 성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거야. 뭐 고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이제 체제를 정비해 나가셨고요. 그 다음에 어 조선의 성종 같은 경우는 훈구에다가 그 다음에 이때 불러댔던 사림들을 어 중심으로 이 문물을 정비하고 완성했던 겁니다. 이 특히 조선 성종은 이 예의와 음악과 역사와 지리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어 특히 뭐 예의서 한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국조 오레이라고 있잖아요. 그치 그니까 문물 정비예요. 그러니까 이때 조선 초기 때는 세종 때 정비가 되고 이때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완성의 성자입니다. 그쵸? 어 그리고 음악은 악화 개범 거의 성종은 문물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역사는요 바로 동국 통감이에요. 역사서의 완성과 동국 통감 지리서는요 어 군역의 연역 산수 지리 뭐 생리 뭐 이렇게 등등 산수 이런 것에 대해서 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지리서의 완성판이 또 하나 나오죠. 이 4개가 거의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와요. 어 성종은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두 자수 서치 개미자 주조 이건 언제예요. 태종이잖아. 문물도 알아야 된다고요. 동의보감 이거 언제예요? 광해군 때 허준으로 하여금 쓰게 했던 거죠. 동의보감 음악이론도 집에서 악화 개범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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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정답 3번 혼리각리 역대국도 지도 이거 잘 나오죠. 태종입니다. 역시 이방훈 때 이회라는 사람을 통해서 혼리각리 역대국도지라는 세계지도 하지만 이 세계지도를 보시면 알다시피 어때요? 중국이 이만하죠. 아라비아? 유럽? 아프리카? 뭐 이런 식으로 중화중심의 어떤 모습이었었고요. 자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상인 칠정산대 이거 세종이죠. 세종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겠지? 오케이 정답은 몇 번입니까? 악화 개범 제가 보면 성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7번입니다. 이 책은 자 어떤 책이냐 태조 이성계에게 바친 법전으로 경제육정과 경국대전의 모체가 되었다. 누가 지었다고 나왔습니까? 아 이 땡땡이 지은 법전이랍니다. 자 이 책에서는 재상중심의 정치를 모방했다. 강조했다. 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세공걸의 이름을 경복궁이라고 짓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 보니까 뭐 안 해요. 딱 봐도 누구예요. 삼봉 정도전이죠. 정도전 정도전 알고 있니? 역시 시험문제 잘 나오죠. 항상 태조는 태조 때는 태조 이성계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때 조선공국의 기틀을 마련한 정도전의 내용이 시험문제 출제가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 우린 태조보다는 주로 정도전의 모습을 우리가 태조 이성계 때 그 모습에서는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볼까요? 이 책 오른 거 불시잡혀 있잖아요. 부처 아저씨 잡소리 그만하세요. 라고 비판했었죠. 이 정도전 지냈던 고려 말에서는 불교가 썩었거든. 썩었어요. 여러분 뭐 개혁이 있었지만 개혁 운동이 벌어지지만 다 실패하고 썩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숙류 억불이다. 숙류 억불. 유교를 숭성하다. 성략주의라는 거지. 억불이 나오는 거죠. 억불. 음. 개혁 정란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개혁 정란? 개혁 정란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는 건 누구예요? 뭐 수양대군 아니야? 수양대군이 이제 개혁 정란. 단종 때 단종 때 옆에 있었던 황보인 김종서 같은 신하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가 실질적인 권력을 차지한 거고 그 이후에는 나중에는 아예 단종까지 내쳐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던 거죠. 세조가 되신 거죠. 나중에 그래서 세조가 되시잖아. 일본의 단종에서 해동제국을 편찬한 분이 누구죠? 이거 신숙주. 숙주나물. 신숙주.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에 대한 의리를 내셨다. 자 이거 시험문제 선생님 나오는데 보기로 나올 거예요. 처음 아마 여러분들 아마 기축문제에서 잘 안 보였던 건데 이거 송시열입니다. 우암 송시열. 실록이 한 9000번 가까이 나온다는 그 유명하신 분이죠. 송시열. 기축봉사 올려서 명에 대한 의리. 나중에 명에 대한 의리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내세워요. 그래서 하양동 서원에다가 만동묘도 짓기도 하고요. 창덕궁에다가 대보단 같은 걸 제작하면서 명에 대한 숭상 의지를 계속 보입니다.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명에 대한 숭상. 상당히 명분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알겠죠? 성악 10도에서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거. 성악 10도에서 성악 임금이 배우는 학문에서 10가지 그림으로 그렸다. 누굴까요? 퇴계의 이황이네요. 이황.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1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1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여고 났습니다. 자 두 개를 딱 보니까 이게 김일손이 천선 4초 4초에 김일손 4초 나왔네요. 조이점은 싫어갖고 여기에 대해서 태클의 공과 뭐 딱 봐도 알겠네요. 뭐죠? 무오사화네요. 연상구대에 있었던 무오사화. 대사원 조광주 등이 아래길 반정대 공이 있었다면 기록에 하겠으나 이들은 또 공도 없습니다. 무릇 이들을 공신으로 중요하기면 공과 이를 탐내게 되니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는 일이니 다 이것을 비롯됩니다. 임금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이의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 반정대 공신이 있었으나 공도 없는 애들이 지금 공을 지금 받아갖고 지금 공신했다 이거죠. 이게 이제 무오사건이에요. 이게 이게 위훈 삭제해야 된다는 위훈 거짓된 공훈을 어떻게 한다고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훈구들의 공훈을 없애자라고 해서 살인이었던 조광주가 이거를 제시했다가 훈구들로부터 조금 까임을 당하셨던 게 무오사화 기묘하게 죽었죠. 주초위황사건 기묘하게 죽었던 기묘사화가 되겠네요. 우리가 사화를 본다면 사화 문제가 은근히 순서문제가 나오죠.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아마도 이 사화 두 개를 딱 제시했다는 얘기는 요 사화와 요 사화 사이에 나와있는 사화가 무엇이니 라는 걸 우리가 묻을 거예요. 아마 이게 연상군 때고 이게 중종 때인데 연상군과 중종 사이에 연상군 말기에 있었던 일 중종 초기 때 있었던 일 이런 거 찾지는 않을 거 아니야. 물론 굳이 한다면 이런 거 찾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 갑자 사화는 무오사화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요건 뭘까? 을사입니다. 1번은 을사사화에요. 을사사화 인연왕후 폐의되고 남인이 고려하겠다. 인연왕후 폐의되고 남인이 고려하겠다. 자 이건 인연왕후 숙종 때 인물입니다. 인연왕후 폐의되고 남인 이거는 경기 기사왕국 기사왕국 숙종 때 기사왕국입니다. 기사왕국 숙종 때 있었던 기사왕국 공식 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이괄의 반란은 인조 때 있었죠. 인조 때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죠. 광해군 쫓아내고 광해군 쫓아내고 결국 서인 주도에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인조반정 때 공이 있다라고 했던 이괄이 1등 공신이 되지 못한 거에 불만을 품고는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인조반정 이유가 되겠네요. 이조전랑 임명을 들어사고 살인과 동행 이건 언제예요? 선조 때잖아. 초기 때 이때는 이미 벌써 이 훈구들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누구들끼리 살인들끼리 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이 사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훈구와 살인 간의 어떤 그런 대립구도 아니에요. 대립구도인데 이거는 이미 훈구들은 끝났고 그 안에서 결국 살아남은 살인들 간의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선조 되겠고요. 패비윤 씨 사사건이 전반에 알려져 김갱필이 천연대였다. 이거잖아. 값자. 엄마 원수 값자. 그쵸? 연상군의 어머니였던 패비윤 씨의 사사사건과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죽쳐라. 라고 하면서 왕당파였던 왕당파 왕의 측근이었던 임사홍 등이 주도해서 사실 말은 사화지만 훈구 살인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거죠. 갑자사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사화에 대한 내용을 찾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19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피막골 나옵니다. 말을 피한다 해서 피막골인데 자, 이때 조선시대 상점터가 있었다. 종로에 있었다는 거죠. 종로에 있었고요. 일대 형량을 지어서 행랑 아, 형량이 아니고 행랑을 지어서 상가를 조성하고 가에게 빌려주었고요. 그 상인 중에서 유구의전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뭐? 유구의전이 있었고요. 하는 건 보니까 딱 봐도 시전상인이네요. 아, 여기 종로에서 일하는 상인들은 뭐 시전상인밖에 더 있겠어? 뭐 보부상인이면 이제 우리 뭐 종로 센터에 들어와서 장사하겠습니까? 아니죠. 중앙에서는 시전상인들입니다. 시전상인들 같은 경우는 어, 당시 국가에 어, 뭐 왕실 수요품이라든가 뭐 관청 물품 같은 것들을 어, 제공해주는 대가로 어, 도성 안에서 도성 안에서 도성에 4개의 성이 있죠. 아, 4개의 문이 있죠. 어, 뭐 여기는 흥인지문, 숭내문, 도내문, 숙정문이 있고 남대문,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이 있습니다. 여기 산에 이 안에 뭐 있어요? 시전이 거리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이제 시전거리. 여기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 얻은 거죠. 이게 16세기쯤부터. 이게 이제 금 난전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전들은 이게 좌판 깔아놓고 막 세금 안 내고 장사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 안에는 못 들어올 수 있게. 한마디로 여기 핫플레이스거든. 이 핫플레이스 안에는 누구만 바로 시전 상인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시전 상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유구의전이라고 하는 상인들인데 이 유구의전 같은 경우는 여섯 가지 물품을 파는 그런 상인들입니다. 뭐 어떤 여섯 가지냐. 가장 중요한 물품이죠. 국가에 납품하는. 그러니까 종이 파는 종이를 파는 지전 그 다음에 어물전 그 다음에 옥감 네 개 무명, 명주, 삼배, 모시라고 했고 네 개의 옥감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어물 그래서 여섯 개를 판매하는 유구의전이 대표적인 상인이 되겠고요. 어쨌든 이들은 금 난전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금 난전권 즉 그들의 금 난전권이 폐지가 되죠. 난전들을 이 안에 못 들어오고 이들은 여기서는 시전 상인들만 장사할수록 했는데 여기 정조 때 정조가 뭐 했습니까? 신현년도에 상공업을 통하게 한다 해서 신혜통공이라고 하는 걸 결국 펼쳐요. 신혜통공을 통해서 결국 금 난전권을 폐지시켜버렸죠.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난전들이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저는 후기니까 어쨌든 시전 상인들은 특권을 부여받았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정조 때 폐지가 됐지만 그렇죠? 해상공국이라고 한다면 혜택을 받는 보호부상들입니다. 보호부상 이거는 근대기와 관련했어요. 언제? 근대기 언제 했죠? 응 이거 이모군란 이후 이모군란 이후 보부상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해상공국 송방이라는 지점이다. 조선 후기 송상이 되겠습니다. 송상 그들의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점 송방 책문우시로에서 대청무역 청나라와 했던 거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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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주 지역이니까 만주 상인들과 교류했다 해서 의주 지역의 만상이 되겠어요. 포구에서 중계무역도 하고 서로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했던 애들이 뭐라고 했죠? 객주 객주 또는 뭐라고 한다? 역악이라고 한다. 객주 또는 이거 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상인들이 되겠어요. 포구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넘어가겠습니다. 20번 김중련 장군 전승집 빌란입니다. 이 전쟁이 뭐냐? 남한산속으로 피난한 국왕을 구하기 위해서 군왕병을 이끌고 누르가치 사회인 적장을 사살하는 등의 정목을 세웠습니다. 자 오케이 지금 이제 남한산속으로 피난했다는 거 딱 봐도 뭐 어느 병자호란이 되겠네요. 병자호란이 되겠네요. 음 자 병자호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 요게 언제쯤이냐 요게 어 후금이 후금이 드디어 명을 거의 물리치고 어 청으로 국호를 변경합니다. 변경하고 우리에게 뭘 요구했어요? 군신관계를 요구한 거야. 군신관계 어 인군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한 거죠. 요게 이제 반발했던 게 우리 조정이었어요. 서인들 조정에서는 서인들이죠. 왜냐면 이때가 인조니까 인조 때는 당연히 서인들이 주도했으니까 이 서인 내부에서는 주전론 싸우자 우리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라는 의리를 지키자 명분을 지키자 뭐 이거고요. 지금은 당장 싸우면 우리 질게 뻔해요. 일단은 후위를 도모합시다 라는 주합파로 나누게 되죠. 싸웠어요. 누가 주전이 훨씬 더 우세하죠. 역시 그들은 당시 명분 의리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디가 싸운 겁니까? 강화도 가려고 하다가 강화도 못 들어가고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항전을 벌인 겁니다.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병자호란이에요. 알겠죠? 병자호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45일 동안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굴복하게 된 거죠. 인조가 이제 당시 청태종 청태종에게 이제 머리를 아홉 번 머리를 세 번 받고 삼배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두의 뭐야 삼전 삼정이 아니고요. 삼전도의 구력 이라고 하죠. 삼전도의 구력 그리고 이때 왕자였던 소연세자하고 복림대군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이때 뭐 끝까지 반발했던 사막사라고 있어요. 여기 사막사들이 이제 파견 일본어 포로 당시 청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었습니다. 이 전쟁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차군 육신 개척 이거 세종이죠. 세종이 북방개척과 관련된 전혀 이쪽과 관련이 없고요. 이종불 대마도 이것도 역시 세종입니다. 요거는 이제 북방개척에 대한 거고요. 개척에 대한 겁니다. 영토개척에 대한 거고요. 청에 대한 치유가 그냥 북벌론 그렇죠? 이때 구력을 맞았어. 근데 구력을 맞이한 다음에 인조가 이를 박박하라는데 그 다음 왕이 누교냐 효종이에요. 우리 효종이 왕에 오르게 된 거는 이유가 있죠.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형이 원래 세자였고 동생이었어요. 둘째였는데 형이 소연세자가 이제 청나라 문물 받아들이자고 약간 이상한 아버지 입장에서 이상하죠. 아버지가 그렇게 구력을 당했는데 아들이었던 세자가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막 주장하니까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서인들 입장에서도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암살당한 것 같고 아마 둘째 어떤 효종이 왕에 오른 거예요. 효종은 아버지의 그런 구력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 제가 원수 갚을게요. 청을 꼭 정벌하고 말 겁니다. 라는 북벌론을 이제 서인들과 함께 같이 주장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오게 되겠고요. 개혜학조? 이거 언제일까요? 이것도 세종이고요. 비변사 처음 설치된 건 이거는 뭐냐면 삼포왜란 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이게 중종 때거든요. 중종 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처음으로 임시기구로 만들어진 겁니다. 임시기구 처음에는 임시기구였어요. 처음 설치된 건 임시기구로서 이게 굳이 왕을 한다면 중종인데 임시기구로 처음 만들어졌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상사기구는 아니었습니다. 변방을 대비한다. 변방을 대비하기 위한 만든 기구다 라고 해서 비변사라고 했던 겁니다. 알겠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자 21번입니다.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원익의 건의로 시행되었고요. 백성이 토지에서 미국을 거두어 서울을 옮기겠는데 먼저 아 경기에서 시작했고요. 선해청을 설치했고요. 김육의 건의로 충청도에서 나중에 시행되기도 했고 황해나도에서 2인경의 상수로 황해나도에서 시행하게 되면서 전국적인 완성이 이루어졌겠네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뭘까요? 대동법이네요. 드디어 이제 특산물을 대신해 뭐라는 거야? 토지 결수로 거기에 따라서 토지 결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공납의 방식이 변한 거죠. 이게 공납이라고 하는 게 특산물을 내던 거인데 공납이 뭐가 된 거야? 이제 전세처럼 변해가지고 전세화 된 거예요. 왜? 아 왜? 아 이제 전세처럼 이제 토지 단위로 낸다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화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공납이죠. 자 보시면은 요게 대동법에 대한 내용들 자세히 안해드려도 여러분들 이거 대동법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 이거는 누구야 한 거예요? 이거는 대원군이 실시했던 호포제가 되겠습니다. 호포제. 음 대원군은 이제 어 뭐 신분제도까지 부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세금 많은 그래도 골고루 내자 이거지.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은 딱 어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딱 잡았을 때 집권했을 때 당시의 모습이 세도 정치의 패단이 막 심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심했으니까 삼정일어로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 내도록 해야 돼. 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풍요에 따라서 구등급 나눠서 전세를 보여요. 세종 때에 있었던 공법입니다. 공법. 우리가 알고 있는 염분구등법이 되겠죠. 대동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 전혀 관련이 없죠.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거두어 군사비로 충당했다. 왜? 원래 두 필로 군역을 당시에 군역을 뭐란 거야? 돈으로 내고 빠지는 거였잖아요. 돈으로 내고 빠지는 거. 돈 내고 이제 면제받는 거. 요게 이제 1년에 두 필로 내는 거였는데 요거를 두 필로 내던 것은 누가? 어 영조가 몇 필로? 한 필로 감해준 거죠. 부담스럽다. 감포를 한 거야. 감포. 앞으로 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통 두 필로 냈는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한 필로 나누자 깎자라고 해서 한 필로도 깎았는데 그러니까 한 필로 깎으니까 당연히 국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당연히 보완책이 필요하겠죠.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왕실에서도 내겠다 하면서 왕실에서 내겠던 게 어장세, 염세, 선박세고 지주들한테는 결작이라는 명목으로 너희도 2두씩 좀 내라. 그리고 지방에 있는 향촌사회에 있는 일부 상류층들 양반이 척하는 사람들 돈 좀 버신 분들 그들에게는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 하나 주시고 거기다 한 포 한 필씩 또 거뒀던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뭐예요? 이거는 이건 균형법에 대한 내용이네요. 정답은 5번이죠. 정답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왜? 아니, 전에는 공납이라는 특산물을 각 지역별로 거뒀는데 이제는 쌀로 거둔다면서 물론 쌀이 없으면 포, 옷감이라든지 동전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한데 이제는 뭘로 거둔다면서 이제 특산물 아니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이걸 공인들한테 주는 거야. 공인들. 공인들을 모집해가지고 공인들아 너희들 말이 앞으로 이거 줄 테니까 필요한 특산물을 각 지역에 내려가서 사오거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분이 가서는 이제 뭐야 대규모로 대량으로 물건을 공납, 특산물들 아니면 토산물들 이런 것도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품화폐 경쟁이 발달하는 거죠. 왜? 이제는 물물교환이 아니고 이제 뭘로 교환할까? 양이 많다면서요. 양이 많은데 물건을 이만큼씩 그러면 이거 운반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동전 같은 것도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뭐 그런 어떤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의 등장은요. 사실상 대동법과 같이 그 결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22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은 김득신의 풍속화입니다. 시기를 보냐 풍속화 유명하다. 18세기입니다. 18세기 진경산수화 진짜 경치를 그리는 진경산수화 그 다음에 뭐 풍속화 그 다음에 뭐 서양허법 강세왕의 영통궐 입구도 해갖고 원근법 같은 거 사용하는 이런 원근법 사용하는 서양허법 이런 것들 다 언제예요? 18세기 때 모습이에요. 저는 후기죠. 그러면 이거는요. 사실 그림 나오고 경제상황 묻는다. 시기 묻는다. 대표문 다 문화사에 대한 내용들 저는 후기 많이 나오거든요. 문화사 던져놓고는 이 시기의 경제가 어떻게 이 시기의 사회가 어떻게 이 시기의 정치는 어떻게 이런 거 나온다고요. 이거 딱 김득신 대표적으로 김홍도 신윤복과 함께 3대 풍속화가로 불리고 있죠. 단원 김홍도 해원신윤복 이런들과 함께 대표적인 게 파적도 이게 파적도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 아닌 것을 찾는 거지 상편톤보 후기 맞죠. 서미문화 발달 탈춘맞고요. 시사라고 하는 중인들의 가지였던 중인들의 시사 뭐야 시 그렇죠 시문학 문집 시문학 조직입니다. 시문학을 교류하는 조직 당연히 맞죠. 중인들의 이런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고추인삼 고추인삼 등의 상품 상품 장물이잖아. 돈 되는 것들은 상품 장물 당연히 상품 장물 재배 맞고요. 직전법 언제입니까 이거 이거 세조잖아 세조 직전법 세조예요 세조 때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겠다 즉 수조권 지급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이게 세조 세조는 조선 초기잖아 그러니까 전기 굳이 뭐 초기이기도 하고 전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아닌 것 찾는 거니까 3번이 되겠죠. 되게 잘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유형이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하고 전기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요거는 딱 보면 갑자기 23번에 뭐가 나왔냐면 근대사가 하나 나왔어요. 뜬금없이 방금 남영군망의 차지 중사가 아랜 발에 들으니 덕산의 묘지에 서양 놈들이 침범했답니다. 남영군 그 다음에 덕산 나왔고요. 이거 나왔습니다. 무덤을 훼손했다. 무덤을 훼손한 병고가 있었다. 이런 걸 통해서 남영군이 누구고 덕산의 묘지에 무덤을 훼손했대. 누구야? 서양 놈들이. 딱 봐도 오페르트 도굴사건 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1868년도에 있었던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조선과의 교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당시 집권자였던 대원군의 아버지였던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의 묘를 어떻게든 간에 협상수단으로 활용하려고 무덤을 파헤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오페르트 도굴사건이 되겠어요. 우리가 사건 알잖아. 병인 양료 병인 박해 병인 양료 그 사이에 병인 박해와 병인 양료 사이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병인 양료 터진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사건 그 이후에 신미 양료 그 다음에 그 전에 터졌던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바탕으로 미국이 쳐들어왔던 게 신미 양료 신미 양료 이후에 척합이 걸림 이게 흐름이죠. 순서 그러니까 언제부터예요. 신미 양료 터지기 전이잖아요. 이게 정답이죠. 2번 그치? 충분히 쉽게 판할 수 있습니다. 자 발순을 맞이해서 자 제휘기간 치적을 쓰신 어제 문답에는 어제 문화배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탕평 청계천 준설 등 6가지 치적을 기록했어. 탕평도 있고요. 어 그럼 정조 영조 정조 중에 하나고 청계천 나왔네요. 제가 준천사람 사찰을 통해서 청계천 준설했다. 언어왕 영조네요. 그쵸? 청계천 준천사를 설치했고 준천사를 통해서 청계천을 다시 한번 준설했다. 영조입니다. 영조 자 우리 공부하셨으면 압니다. 영조 정조 업적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자 홍문관 설치했다. 집현전 계승했던 세종 때 집현전 만들었다가 세조가 잔소리 듣기 싫은거죠. 그쵸? 그래서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도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종이 사심 사님들의 권위를 좀 받아들여갖고 다시 한번 경연을 부활시킨과 동시에 홍문관을 집현전의 후신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요거는 언제여 성종 때가 되겠고요. 백두산 정계비 백두산 위에다가 청과 우리 조선 간의 경계를 정하자 하면서 세웠던 게 숙종 만년을 세웠던 백두산 정계비 은근히 정답보다는요 뭐가 많이냐면 보기로 되게 많이 나와요. 백두산 정계비가 숙종이란 거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이제 경복궁 예예 이건 태조 태조 이성계 법궁이었죠. 역대 문물이 정례한 동국문허비고 백과사전입니다. 영조가 편찬을 명해서 만들었던 우리나라 각 영역에 대한 영역은 지역이 아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들에 대한 한마디로 백과사전 책 동국문허비고 매우 중요하니까 체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언젠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삼정의 문란 해결해서 삼정이정청 이거는 철종 때 삼정이정청 설치를 건의했던 박규수라는 박규수라는 사람이죠. 박지원 손자 박지원 손자였던 박규수가 특히 철종 때 세도정치 세도정치 기계 때 삼정의 문란이 너무 극심해지자 너무 극심해지자 여기에 이제 삼정이정청 설치하자 삼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정청을 설치했다 이건 철종 때 모습이에요. 알겠죠? 철종까지 알지 않으셔야 되고 이때는 세도정치 기계 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25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시된 그 제순신호는 그가 연행사를 따라서 열하에 이른 경보를 나타낸 것입니다. 연하 자 연함이라는 호를 쓴 그는 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여행기로 나누겼습니다. 연행사는 청나라에 다녀오는 사신단들을 연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하는 당시 청나라 수도가 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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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이라 불리는 연경 지금의 베이징 지역인데 여기 주변에 흐르는 강 이름이 열하에요. 열하 그렇지? 열하의 이름 경로인데 그쪽에 흘러가고 열하까지 이르는 경로를 나타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굴까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중상학자 즉 북학파 박지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박지원 우리 중상학파 중에 박지원 중요하죠. 뭐 앞에 있었던 유수원 그 다음에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까지 중상학파들 역시 배워야 되고 중농학파들 유형원 그 다음에 이 정략용 이르는 이것도 역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강화학파 이거 정제두가 되겠고 정제두 강화학파 정제두 서울중앙구정과 검소관에 이맹되었다. 이거 아마도 아마 박재가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박재가입니다. 박재가 뭐 여기에 더한다면 이덕무 그 다음에 유득공이란 바래골을 쓰셨던 분이 되겠고요. 양반전에서 위성과 양반의 위성과 무능을 지어갔다. 이게 정답이네요. 자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밝혀요. 열하일기 청나라 갔던 건데 여기서 이제 청나라에 발전된 청상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말이야 선박과 수레를 만들고 이렇게 막 많은 물건들이 유통하고 활발하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동전이 필요합니다. 라는 용전론 돈을 막 돌고 돌아야 됩니다.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용전론을 강조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열하일기 안에다가 여러 소설들이 있었어요. 양반전부터 해서 허생전 그 다음에 호질 이런 대표적인 소설들입니다. 이거는 약간 한문 소설이야. 소설은 한글만 있는 게 아니죠. 한문 소설도 있습니다. 한문 소설로 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양반들의 비생산성을 비판했던 겁니다. 양반들의 비생산성을 비판했는데 특히 허생전에서는 양반의 비생산성 플러스 여기다가 독점적 도매상인 할 수 있는 도고도 비판했어요. 도고도 비판했다. 도고는 독점적 도매상인 사재기꾼들이에요. 이때 허생이 막 이제 맨날 뭐야 생산 없이 맨날 공부만 하고 있는 거야. 비생산성이죠. 그런데 나중에 돈 빌려가지고 이제 물건들 당시 재산 물품들을 사면서 당시 도성 내에서의 어떤 물건 가격을 막 올려놨거든요. 올려놓은 다음에 지가 이제 파는 거야. 10배 이상의 이물을 남긴 거죠. 이런 애들을 도고라고 하거든요. 양반의 비생산성 비판 플러스 도고들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까지 비판했던 거가 바로 이제 박지원의 허생전이 되겠습니다. 의산문답에서 중국주의 생산을 비판했다. 의산문답에서 허자와 실용의 문답 허한놈가 실한 노인내간의 문답을 통해서 지구는 돌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는 무한해요. 라는 지전설 무한우주론을 반복하시면서 중국중심의 세계관 즉 성리학적 중심의 세계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다? 홍대영. 단원 홍대영. 우서에서 산홍공상의 직업적 평등 전문화에 있었던 분은 누구예요? 우서 스마일 우서에서는 누구였다고요? 유수원입니다. 유수원 유수원 정답이 몇 번일까요? 3번이 박지원에 대한 내용이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좀 약간 숨을 좀 고르신 다음에 잠깐 후에 2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어떤 군사조직이니 뭘까요? 비방기로 정교했다가 나왔고요. 중요한 건 그거죠. 가를 설치했는데 여기 뭐라 나왔냐면 장정을 뽑아서 날마다 활을 익히기도 하고요. 조총을 쏘기도 하면서 모든 부위를 훈련시키기로 하고 싶으니 의논해서 처리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난리를 겪는 동안 이라고 했고 그 사이에 훈련을 시킨다 라는 거 보니까 아마 난 중에 이런 걸 설치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활이고 조총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아 이거 훈련도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휴전기간 동안 했던 것으로써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중앙군사조직으로써 여기는 사수 칼이라든가 창을 얘기하고요. 화살이고 살수가 창 또는 칼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포수 중요한 건 이거였죠. 포수 조총병은 키우기 위한 거였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한다? 삼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삼수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삼수병을 키웠는데 그냥 하면 안 온단 말이죠. 안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돈을 줘야 돼요. 급요병들입니다. 한마디 급요병들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업군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직업군. 그 직업군의 조선의 직업군의 효시가 됐던 게 바로 이 훈련도감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의무병이었는데 이때부터 직업군의 등장이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훈련도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보기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수원화성에 외형을 뒀다. 그러니까 서울에다 한양에다 하는 내용을 두고 화성에다 하는 외형을 뒀다. 이거 아마도 정조대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장용영에 대한 거죠. 자 국경 때 양계에 설치됐다. 자 양계 이건 고려시대인데요. 고려시대 때는 중앙군이었던 게 이군육이라는 중앙군이 있었고요. 지방에는 5도마다 현에 파견됐던 게 주현이에요. 군현에 파견됐던 게 주현군이고 그 다음에 양계에 있는 진에다가 파견됐던 파견이라고 해서 진에 설치했던 군대가 주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방군이죠. 지방군 지방군 중에서 양계에 주둔했다. 양계에 설치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주진군이 되겠네요. 자 후금과의 항쟁과제 창설된 거는 우리가 뭐 어영청 이라던가 아니면은 북한산성 쪽에 총영청 이라던가 아니면은 수어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어영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이관에 난 다음에 이관에 난 이후에 중앙에 중앙군을 좀 더 보조하는 차원에서 중앙군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범위 내에서는 후금과의 항쟁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꼭 후금과의 항쟁은 아니지만 이관에 난 그 시점에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는 이거 이후에는 총영청 수어청들이 만들어졌다. 뭐 이거 3개는 이 후금과의 항쟁 과정 큰 바운더리 내에서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설치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오케이. 자, 금요를 받는 상립군의 주출이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요병이었다. 이게 정답이고요. 자, 의왕구가 용호군 이군이네요. 이군 이군 이거는 고려시대의 중앙군입니다. 고려 때 중앙군 고려 때 중앙군인데 그중에서도 친위부대였고요. 육위는 수도 및 국경을 방어하는 역할 수도 및 국경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던 게 육위가 되겠어요. 이 이군과 육위가 바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중앙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이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라는 거죠. 이 조약의 체결로 라고 나왔습니다. 공사 우리가 뭐 이게 공사 있잖아. 공사 그렇죠? 아마도 뭐 영사관의 공사겠죠? 그렇죠?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담내차 파견되었던 정권 대신 민영이 귀국에서 고정을 아련하고 있다. 여기가 핵심이죠. 정권 대신 민영이 귀국했다. 그 나라의 부궁함은 천하제일이 되던데 경이 이번에 눈으로 보니 어떠하던가 라고 하니까 곡식이 생산된 게 많고 사람들이 모두 실제 힘 씁니다. 그래서 상무가 가장 왕성하니 다른 나라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어 대통령이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신입 귀국 정권 대신 민영이 그곳에 갖다왔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갖다온 이유가 조약을 체결하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 세 개를 한번 연결시켜 보면 아마도 이거는 미국과의 조약이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2년도에 미국과 맺은 조약이 되겠죠. 서양과 최초로 맺은 최초 서양과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요 때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배경은 뭐 때문에? 배경은 아마도 여기서 우리가 조선책략 이런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게 조선책략이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생 즉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친중 겨릴 연미해라 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막으려면 방러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다 되어 있으니 뭐하라고? 연미해라 요게 핵심이라고 했었죠. 연미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게 누가 쓴 거예요? 황준생이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거에요. 청나라 주선으로 그래서 청나라 주선으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게 된 겁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제3국과 분쟁을 했을 경우 도와주겠대요. 그리고 당연히 치외법권은 다 들어갑니다. 웬만한 근대조약에는 치외법권이 다 들어가요. 치외법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얘들 우리 물건에 사실 관심이 없는데 만약에 니네들이 원한다면 관세 조항을 달겠대요. 관세 조항을 신선하겠대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죠. 최국대호야. 최고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제3국이 우리 미국보다 더 나은 조약 더 나은 조건의 어떤 조약을 체결했을 경우 우린 그 내용과 그 내용을 일체 균점할 수 있다. 균이 점유할 수 있다. 한마디로 최고로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조약이 있다면 우린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이게 상당히 나중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번 볼까요? 이거죠 이거. 최초로 서양과 매진 최초의 조약이고 최초로 최해국대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명해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천주교 선교를 인정한다. 이거 프랑스와의 조입니다. 조프소 통상조약에서 천주교 포교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사실 프랑스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병인 밖에 병인 양교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 포교에 대한 문제 이게 이제 프랑스와의 조약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때 이제 프랑스가 80년도 그래서 서양과 매진 조약 중에서 가장 늦게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이제 프랑스거든요. 양국의 수출을 허용하는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다. 어 관세 설정했잖아요. 관세 조약이 들어가겠다고. 미국이 진짜 왜 관세를 설정했을까요? 우리나라 물건에 관심이 없어요. 뭐 설정한다고 해도 크게 우리나라에서 뭐 사갈 물건이 없습니다. 사가 관세를 달던 관세를 안 붙이던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으니까 그냥 달아준 거죠. 어떻게 보면 스티븐스가 예고문으로 1부임하는 계기를 했다. 1904년도 8월달에 이제 체결되었던 1차 한일협약 이거는 러일 전쟁 중에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강제로 체결했던 조약이에요. 강제로 체결했던 조약. 1차 한일협약 1904년도 8월달입니다. 러일 전쟁 중에 체결했던 조약이고요. 부산 원산 2000에 개항제에 설치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건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 강화도 조약 또는 정식 명칭은 조일소조규라는 거죠. 조일소조규 즉 강화도 조약이 되겠네요. 1876 우리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정답입니다. 조비수호 통상조약을 제대로 알고 있니? 라는 거죠. 자 17번으로 가볼까요? 18번입니다. 가사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건 가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라고 봤을 때 자 사학진이 낸 1801년 순조 1년이죠. 일어난 가의 진행과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형조와 포도청들의 정부 측 기록을 수집해서 기록한 이 책에는 정순황후의 명령에 따라서 사학죄인들을 문처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게 여기 핵심이에요. 이 때가 순조 1년이라고 했었고요. 정순황후의 명에 따라서 지금의 죄인들을 문처했다. 우리가 이거를 무슨 박해? 신유사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신유박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유박해 또는 신유사옥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천주교적 입장에서는 신유박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유박해. 정조가 정조 사후에 정조 사후에 12살밖에 안 된 순조가 왕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왕실의 가장 어른이었던 정순황후 영조가 뒤늦게 또 한 번 세장간에 들어갔고 이제 중전이 되신 분이에요. 요번에 노론벽파였거든요. 노론벽파 노론벽파였는데 요 정순황후의 노론벽파가 드디어 정순황후가 대리청정 즉 수렴청정을 하자 다시 한 번 뭐한 거야 정조 때 어 풍박받았잖아 노론벽파 그치 정조 때 사랑을 듬뿍 받았던 남인들 다시 한 번 깐 겁니다. 당시 남인들이 무엇을 이 천주교 즉 서학을 이게 종교로 갖고 오면서 천주교를 믿고 종교로 신앙화시켰거든요. 일부가 남인 중에 일부가 이런 식으로 천주교를 믿고 하면서 이제 약간의 우리의 어떤 전통을 조금 따르려고 하지 않자 여기에 이제 역시 정치적으로 남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뭐한 거야 신유년도에 박해를 일으킨 거야 천주교인들을 남인들을 까기 위해서 천주교를 이용한 거죠 그때 이제 최초로 영세를 받았던 이승훈이라던가 아니면 역시 성주교와 관련해서 정약용 정약전 형제 이승훈은 그때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고요 죽었고요 이 정약용 정약종 형제는 유배 가셨습니다 정약용은 당시 어디로 갔냐면요 강진 전라도 강진으로 가서요 18년 동안 유배를 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500권 정도 책을 쓰셨던 거고요 이때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경세 유표라든지 목민심서라든지 아니면 흠음신서라든지 이런 각종 책들을 이제 저술했던 거고요 형이었던 정약전 같은 경우는 이제 흑산도 유배 가세요 흑산도 유배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어자원들을 한참 공부하신 거죠 한참 이제 어자원들을 공부하셔서 썼던 게 이제 우리 어자원의 어떤 가장 또 하나의 또 지표가 되는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산어보거든요 이런 책들을 좀 써준 거예요 알겠죠 이때는 이제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차원에서 종교를 이용해서 이제 남인들을 조금 깠던 게 바로 이제 순조 원년에 있었던 요게 바로 신유박해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열인 모반사키 아 모반사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정열인 모반사건의 계기가 됐던 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동인이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이고요 요거하고는 전혀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 세상을 유혹하고 백성들을 어지럽힌다 라는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 다행인 거는 이거는 뭐 동학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요거는 아니고요 자 홍경래의 본기로 정수성 이거는 홍경래 평안도 인물이 평안도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가 그때 이제 서북민들에 대한 차별 평안도민들에 대한 차별 서북민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당시 뭐 상인들 아니면 광산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지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차별에 대한 거죠 지역차별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에 대한 평안도 차별에 대한 것들 때문에 발생하게 된 거니까 이쪽 천주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자 방금 전에 봤죠 이승훈 정약통이 연료되어 처벌되었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유배 가셨고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사건의 수습을 위해서 박교수가 안엑사로 파견됐다 이거는 뭐 때문에 임술농민 봉기 삼정불란이죠 삼정불란이니까 삼정불란하고 천주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임술농민 봉기 쯤에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안엑사로 파견되기도 했던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보시면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라고 보니까 이 운동을 자 발표 주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무장포고문에 나타난 보구간민 나라를 보호하고 민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보구간민 사상 그 다음에 초토사 홍계훈이 올린 장기에서 본 조정의 입장 그 다음에 청과 일본의 군대의 조선 상륙과 오 일본의 군이 조선 상륙했네요 청일전쟁 오 키워드가 확실하네 보구간민 나왔고요 조선 상륙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청일전쟁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초토사 홍계훈 경군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동학농민 군들을 진압하러 가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경군인데 이들이 이제 해결하기 힘들어하고 나중에 전주 화약이라는 걸 맺게 되잖아요 뭐 이거 굳이 알지 않아도 보구간민이라든가 청일본 군대가 조선에 상륙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청일전쟁으로 이어졌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 운동이 어떤 거다 아 동학농민 운동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1894년도에 있었던 동학농민 운동 물론 동학농민 운동을 하나하로 그 중에 1차 봉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봉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차 봉기 2차 봉기를 우리가 고급이라고 한다면 조금 구분하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부에서 시작했던 고부밀란을 계기로 해갖고 어디서 백산지역에서 처음으로 봉기했고요 황토현 황룡사 전투에서 대선을 거두고 전주선까지 점령을 딱 한 상태에서 청나라 군대가 드디어 당시 정부의 요청을 받아갖고 들어왔고요 뒤이어서 일본 군대가 들어옵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자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된 배경은 바로 10년 전쯤에 해졌던 텐진 조약 때문이었었죠 텐진 조약으로 일본 군대에서 들어오게 되고 드디어 청일본군이 들어오자 당황했던 정부군과 농민군은 전주 화약을 맺음으로써 사실상 거기에 대한 서로 약간의 화해 단계에 이르게 된거죠 화해를 하게 되니까 청나라 일본군을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안 돌아간거죠 특히 일본 군대가 안 돌아가고 우리의 개혁을 보겠다라고 한거죠 전주 화약에서 우리가 폐정개혁안 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 직강소를 통해서 농민군들은 자취를 하게 됐는데 폐정개혁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농민군들의 요구 조건인 폐정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자주적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돌아가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일본군은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청일전쟁을 일으켜갖고 한반도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군국기무처를 통해서 군국기무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개혁을 강요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단 다음에 농민군들은 집강소통에서 자취를 계속하는 와중에 좀 그런 거야 우리 때문에 동한농민군들 우리들 때문에 아마도 왕과 왕비가 있는 경복궁이 잡히고 이게 점령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군들은 아니게다 싶어갖고 다시 한번 2차 봉기를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을 대상으로 싸웠지만 어떻게든지 완전히 대피하고 만 거죠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사실상 일본이 거의 승리를 굳혀가면서 일본은 우리를 점차 더 간섭을 가속화시키면서 2차 가보개혁을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뭐 이런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운동은 어떤 운동 외교장각 도서약탈 과정 이거는 병인양료 때 모습이 되겠죠 병인양료 그쵸 병인양료 때 프랑스군이 그때 우리 광화도 있던 외교장각의 도서를 약탈했던 거고요 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배경 이거는 뭐 때문이에요 러시아의 남화를 저지하기 위한 거였어요 러시아 남화 저지 러시아의 남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약 1885년부터 87년까지 갑신염매 끝난 다음이에요 그때쯤에 이제 점령하게 됐던 거고요 아간파천 이후 열강에 입건 침탈 그쵸 아간파천이라고 한다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우리 고종께서 처서를 옮긴 건데 이때 러시아 쪽에서는 우리의 황제 우리의 왕을 모셔준다는 대가로 각종 산림체벌권 이런 것들을 가져가거든요 그때 이제 산림체벌권을 가져가자 다른 나라들이 최혜국 대우 조항을 다 드밀어가지고 드밀 거지 야 이거 최혜국 대우 우리도 최고로 혜택을 받아야지 하면서 각종 이권 침탈이 가속화됐던 게 아간파천 이후가 되겠죠 최혜국 대우 조항이 아주 크나큰 역할을 했었죠 이때 황토형과 황용토 전도에 전개하죠 제가 방금 전에 이거 동학노민운동이라고 했습니다 1차 때 이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키워드가 정확히 있잖아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자 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특사활동 이건 이준 이위종 이상설 같은 특사 3명인데 어 뭐 파견된 특사활동 내용은 결국은 을사 능약에 대한 것 이게 을사 능약 아니잖아 을사 능약의 어떤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갔지만 어 사실상 이제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거기서 이준은 어 자결했었고 이위종은 풍토병으로 죽었고 나중에 이제 이상설만 살아돌아온 건데 요거는 이제 활동 내용은 이제 을사 능약에 대한 부당함 요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기 위해서 이제 특사가 파견된 건데 일본은 나중에 너희들은 을사 능약 때 을사 조약 때 이미 벌써 외교권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외교활동을 펼치냐 하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야 될 타위 퇴위시킨 배경이기도 했던 게 헤이그 특사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정답은 우리가 4번 충분히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3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상황 이후입니다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대원군이 군국삼으로 처리하는 명이 내려지자 대원군은 권래에 거쳐하면서 통리기맘은 개화기구였네요 그 다음에 무의용 장어영을 폐지하고 뭐 했다고요 5군형 군제를 복구하고 군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대원군이 요거를 폐지했어요 대원군이 그리고 5군형을 복구시켰고요 그 다음에 남병에게 물러가라 명하고 대사령을 내렸다 남병들은 대권에서 물러나 사막으로 터졌다 어 이거는 아마도 이모군란 딱 봐도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이모군란 중에 대원군의 일시적 집권이네요 대원군의 무슨 집권 일시적 집권 약 37일간의 일시적 집권이 있었습니다 어 이모군란이 터지자 어 구식군인들은 군걸과 그 다음에 일본공사관에 가서 자신들이 받은 차별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자 그때 이제 권리에 있었던 군걸에 있었던 명성한 거죠 민씨 부인은 도망가버렸죠 그리고 이제 어 여기 당황했던 고종이 아버지였던 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아흠 하고 들어오셔서 이제 일시적으로 집권하신 거죠 그리고는 민씨는 보이지 않으니 며느리는 보이지 않으니 입던 옷으로 장례를 대신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국장을 선포하시고 봐라 내가 이거 개화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냐 개화하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 거 통리기원 개화기구 그 다음에 무희형 장어영 이거 뭐야 이영 그 다음에 별기군 이런 것들 폐지해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 오군영으로 가 하고 그 다음에 어 오군영 다시 한번 재설치 이런 거 나옵니다 오형이라고 하니까 오군영입니다 이런 거 하면서 남병을 퇴각을 명했다 뭐 이런 거 통해서 아마 임오군란 이후에 대원군의 일시적 집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어떻게 됐어요 어 결국은 민씨가 다시 청을 불러들였죠 몰래 군대를 요청했고 청의 군대가 이제 드디어 어 임오군란을 진압했고요 임오군란을 진압을 했고 이때 대원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원군은 텐진으로 납치가 아 뭐 납치보다는 압송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때부터 이제 어 청의 내정간섭이 시작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고문들 파견했습니다 뭐 정치고문의 마젠창 외교고문의 멜란드로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조청 상민수른무역창을 통해서 자신들의 내지 청상인들의 내지 통상을 허용해줬던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후의 모습을 파악하는 거니까요 척하비가 걸립된 거는 언제예요 이게 71년도 이후죠 신미양료 이후에 이제 신미양료 이후에 척하비가 걸립됐죠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거는 언제요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죠 조예수호 조교 체결 이후니까 아 이때 전개된 이유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왕조의 통신부 재정 변태준 통편 이건 정존대요 전혀 아니네요 정조네 음 자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해서 이만선동이 영남만인소를 올렸다라고 나왔습니다 영남만인소 자 이거는 올린 거는요 어 81년도예요 이게 82년도인데 81년도쯤입니다 81년도 아 이건 82년도 81년도쯤에 이제 이거 영남만인소 요거는 이제 사실상 뭐 이목울란 중이라기보다는 어 이게 조미소통상조약 이게 82년도 조미소통상조약을 체결하려 그러니까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자 어 조선책략 유포 이후에 어 청의 주선으로 아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어 왜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자꾸 교류를 하려는 겁니다 혐의가 없는 러시아란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죠 혐의도 없는 러시아란 나라를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알지도 못하는 미국이란 나라와 왜 우리가 조약을 체결해야 됩니까 라고 반발하면서 어 이만선동이 영남만인소를 올렸지만 이만선동 유배가고 끝나버렸죠 그걸 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모군란이 터진 거예요 음 이거 바로 직전입니다 자 5번 일본공사관 경비용의 주둔을 허락한 재물포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렇죠 이모군란의 결과 뭐 청의 내정간섭도 있었지만 이때 이모군란 중에 당했던 게 또 일본도 공사관이 불탔거든요 이 뭐 구식군인들 우리 구식군인들의 어떤 그런 폭동 반란으로 군란으로 당시 이제 일본공사관이 불타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병의 주둔을 허용한 재물포조약 그리고 뭐 배상금도 있었죠 배상금도 50만원 50만원 지금 치면 어마어마한 몇백조원에 몇백 아 몇백조까지 아니고 몇백억에 해당하는 거 아주 큰 비용이었습니다 음 그때 이제 그래서 5년 할부로 이제 배상금을 갚아나가긴 했죠 어 요거는 그러니까 어 역시 이모군란 이후에 누하 어 조선과 음 당시 일본간에 체결된 조약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재물포조약이죠 그러니까 재물포조약이 우리가 이모군란 이후에 맺은 조약인 걸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음 정답은 그래서 몇번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31번 가볼까요 가마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마지역 가 가와 마지역입니다 가에서 마지역인데 우리가 뭐 요런 것도 지역사들 은근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가는 평양입니다 어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서서 소작쟁이가 발생했다 이게 문재철이라고 하는 게 당신 이게 어 암태도 소작쟁이거든요 암태도 소작쟁이 평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암태도가 신안이야 전남 신안 전남 신안이 어딘데요 예예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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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라도 아래쪽이 섬지방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암태도라는 곳에서 소작쟁이가 벌어진 거죠 이게 23년도에 어 그러니까 이쪽은 평양은 전혀 없습니다 평양 같은 경우는 이제 물산장려운동 정도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동네고요 자 2번 상권수호를 위해서 황국중앙총상회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황국중앙총상회는 이게 1898년도에 조직이 되거든요 요게 어 자 보세요 황국이 뭐예요 딱 봐도 우리가 뭐 황성신문 제국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대한제국 때입니다 대한제국 때 이제 왕은 아 고정은 황제를 표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자 들어간다 황국협회 언제 나올까요 대한제국 때 나옵니다 황국중앙총상회 언제 나올까요 대한제국 때요 황성신문 대한제국 때 간행된 신문 제국신문 역시 대한제국 때 간행된 신문 황국은 역시 대한제국기 때 중앙총상회입니다 중앙은 뭐예요 센터 센터 중앙 누가 있을까 시전상회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식에 시전상인들이 만든 상회예요 그러니까 시전상인들은 어디에 있을까 목포에 있나요 대구에 있나요 진주에 있나요 아니 서울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황국중앙총상회가 이거 고민할게요 어떠까요 대한제국식이 때 센터에 있는 센터 우리나라 센터는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김광지의 발의로 국채부사운동 국채부사운동은 어디예요 대구죠 대구 대구 대구가 되겠고요 토산품 애용을 위한 조선물산장려회 자 물산장려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은 평양이고요 요게 이제 나중에 서울로 이어하면서 조선물산장려회가 이제 다시 한번 조성이 되니까 요 라가 진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죠 서울 평양 또는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 백정에 대한 차별차별에서 조선형평사 조선형평사가 만들어 창립된 지역은 진주입니다 진주 1923년도 진주에 있는 백정이었던 이학찬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요게 진주거든요 마가 아니고 라가 되겠죠 라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역에 대한 역사적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갑니다 자 다음 글이 작성된 이유 역시 뭐 이 사건을 알고 난다면 그 이후에 사실로 옳지 않은 걸 또 물었네요 옳지 않은 거 3점인데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볼게요 덕원분 회원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아울러 계양지입니다 이곳을 빈틈없이 잘 운영해 나가는 방도는 인재를 선발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고 그 핵심은 가르치고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사의 글방을 설치합니다 우리가 최초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될 게 좀 있어요 뭐 연도를 조금 알아주시면 좀 좋은데 우리가 보통 이때쯤에는 언제 하면 83년도 근대식 교육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덕원부에 있는 정원석이라는 덕원부에 있는 지방관 수령에게 수령과 그 다음에 원산지역에 있는 이런 어떤 자본가들의 돈을 가지고 그렇죠 자금력을 바탕으로 최초의 근대적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원산학사라는 거죠 원산학사 이게 83년도에요 그러니까 80년 초 굳이 83년도를 알지 않아도 80년대 초의 모습이다 라는 걸 안다면은 이게 사실이니까 요거 황성심 아까 제가 뭐랬어요 대한제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부터 위에겠죠 그렇죠 요게 89년도 98년도에요 대한제국이기 때 한성삼학교 자 이때가 뭐냐면 우리가 1894년 2차 가보개혁 때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 조서를 반파합니다 물론 2차 가보개혁이니까 이 95년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95년도에 2차 가보개혁이 이제 추진했는데 2차 가보개혁 중에는 교육에 대한 어떤 개혁의 내용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방향성 이 방향성을 얘기하고자 교육입국 조서라고 하는 걸 반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교육입국 조서 반포 후에 뭐 소학교 관제라든지 외국학교 관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게 딱 마련이 돼요 관제가 마련된 다음에 이제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학교를 만들면 뭐하나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선생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부터 먼저 양성하자라고 해서 바로 교육입국 조서 반포 이게 바로 한성 3호 학교가 설립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2차 가보개혁이 후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경공원은 뭐예요 최초의 근대적 학교라면서 그럼 이거는 뭐예요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입니다 이게 최초의 근대적 학교라면 이건 관립학교 영재를 육성한다 해서 외국인 교사 등을 초빙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상류층 주로 양반층 자재들을 대상으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현직 관료들 중에서 현직 관료들도 여기서 따로 공부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좌원과 우원으로 이제 따로 반이 구성돼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85년도가 되겠어요 아 86년도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유가 되겠죠 자 영선사가 이게 뭐냐면 이 영선사 이건 통리기무아문 설치 이후에 어 외교적인 부분들 사절단이 이제 파견됐던 겁니다 어 통리기무아문이 8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때가 대표적인 개화기구입니다 이 개화기구입니다 이 개화기구가 만들어지고 어 81년도에 일본에는 조선의 선비가 시찰하러 갑니다 라는 조사 시찰단이라는 게 봄에 이제 파견됐고요 같은 해 이제 청나라에는 영선사가 파견됐던 거죠 그리고 무기공장 텐진의 무기공장 같은 걸 시찰하면서 1년 가까이 배워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81년도야 이 이유가 아니고요 X죠 X 약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조사 이거 아까 제가 말씀하셨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한성사막교 만들었다고 이것도 그래서 1895년도의 일이에요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도 이거 바로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영선사 파견이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다라고 이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3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고종이 국호를 붙이고 새로운 연호를 선포한 이후에 만들어진 여권입니다 자 이 여권이 발행된 요 시기에는 황제가 직속에 원수부가 설치되는 등 각종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고종이 이거 국호를 고쳤다 연호를 뭐야 새로운 연호를 선포해 준 만들어진 여권이고 여권이 발행된 시기에는 황제 직속 그쵸 이게 고종이 뭐래요 황제라고 표방하잖아 그쵸 그리고는 원수부가 설치되어 군사권까지 장악합니다 말 그대로 이게 뭘까 무슨 계약일까요 광무개혁이죠 광무개혁 그쵸 광무개혁의 내용을 알고 있니 라는 겁니다 광무개혁의 내용을 알고 있니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이 때 있었던 광무개혁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옳은 것을 찾는다면 1번이죠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양전사업 1단부터 이제 뭐할 거야 토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인 땅계약서 지계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가장 시험에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정답 1번이고요 내용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하나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론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정치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광무개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을 통해서 이론관이 통해서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방문구 설치했고 한성순법 우리가 최초의 신문 한성순법 초순 중순 하순 열흘마다 발견했던 당시 개화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순 한문으로 이제 간행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공사노부혁파 과거재폐지 이건 언제예요 1차가 뭐개혁이 있죠 1차 광무개혁은 우리가 대한제국이기 때문에 98년인데 99년 이후 정도부터 이제 광무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가보개혁이고요 지방행정국의 8대에서 23부로 개편했다 이거는 2차가보개혁입니다 2차가보개혁 이게 3번은 1차 4번은 2차 5번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이거는 반포했다 이거는 2차 중 2차 중에 개혁의 방향성을 언급했던 게 바로 홍범 14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정답은 몇 번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뭐 보시면 독립신문 교본 활동에 국문동식교 아 이거 되게 어려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다고요 자 뭐가 있을까 국어문법 마음에 있어 말의 소리 이런 것들이 있네 그리고 한글을 사랑했다라고 할 거야 한글을 사랑했고 국어문법 말의 소리까지 한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분은 주시경 선생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조금은 난해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시경 선생이란 걸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한글학자인 주시경 선생의 내용이란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파악을 한다면 옳은 걸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주시경 선생이 나중에 지석영 선생하고 같이 만들었던 게 1907년도에 만들었던 게 국문연구소라는 단체였죠 우리말 지키기 이거죠 우리말 지키기 하면서 국문연구소 아 국문연구소 자 국문연구소 요거 좀 기억하시죠 국문연구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910년대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국권피탈 후에 아무것도 못했죠 이게 언제냐면 1907년도에 만들어지고 국권피탈 후에는 아무것도 못했죠 언론출판지폐결사제고 다 완전히 금지가 됐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한글을 만들 수 있겠고 했겠어요 20년대는 사실상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국어가 뭐 일본어고요 우리는 그냥 외국어일 뿐입니다 근데 20년대의 문화통치가 되면서 일제는 우리의 어떤 그런 민족운동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줘요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게 조선어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었죠 연구회 이게 21년도의 단체예요 여기서는 이제 각야날이라는 걸 처음으로 제정을 했고요 각야날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그 한글이랑 잡지를 처음으로 각시 간행했다 뭐 이런 거고 요게 확대개편이 됐던 게 우리가 알리는 조선어학회 말모의 사건을 주도했던 그 단체입니다 31년도고요 해체가 된 거는 42년도 해체가 됩니다 이때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었죠 음 자 잡지 한글에 관행했다 이거는 조선어 연구회부터 연구회부터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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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회에서 이제 관행하기 시작했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누가 했을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요쪽이에요 요쪽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 외래어 표기법 표준어 뭐 이런 것들죠 이런 걸 제정했습니다 맞춤법 통일안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뭐 하려고요 어 말 그대로 이제 한글 대사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한글 대사전 어 한글 대사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했는데 못했죠 이거는 이제 조선어학회가 되겠습니다 어학회 조선어학회 학회 학회 요쪽은 연구회 가계나 제정했다 이거 연구회입니다 조선어 연구회 연구회 지석연과 함께 국문연구소에서 이렇게 되겠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이거는 역시 조선어학회가 되겠으니까 X 정답 몇 번요 음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오케이 됐나요 네 자 35번입니다 밑줄군 이 단체에 대한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일까 안창호가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양기탁과 함께 조직한 비밀결사고요 대성학교 만들었고 오산학교를 건립했답니다 뭐 됐네요 끝났네요 자 1907년도에 만들어졌던 신민회라고 한 단체죠 그렇죠 11년까지 이제 이따가 11년도에 105인 사건으로 해체가 됐던 그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비밀결사 단체였죠 비밀결사 자 그럼 이 단체에 대한 활동 우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신민회는 너무 중요해요 매번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륙양행의 교통국을 설치했다 요거 뭘까요 요거 임시정부네요 임시정부는 백산 안희재 백산상회 그 다음에 아일랜드인 조지쇼가 만들었던 이륙양행 등을 통해서 교통국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통신 비밀 통신망인데 군자금이라든지 각종 정보를 이제 이 이륙양행이라든지 아까 백산상회 같은 그런 조직체 그 회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군자금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정보를 이렇게 전해준 거죠 임시정부입니다 태극소관과 자기회사 운영 요게 정답이네요 요거 태극소관 그러니까 이 신민회는 독특한 게 이런 거죠 일단은 애국개모운동을 같이 애국개모운동을 전개하면서 여기에 뭐 한 거예요 무장 투쟁을 같이 전개 나가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애국개모운동은 우리가 알다시피 교육과 산업이잖아요 교육과 산업 교육은 아까 대성학교 오산학교 있었고 산업은 자기회사 태극소관 등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힘을 키우는 건 힘도 물론 키우지만 당장 싸울 것도 필요하다 해서 당장 싸우자 하면서 어디다가 서간도 3원보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독립운동기지 만들었어요 독립기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독립기지 이런 거 통해서 어 뭐다 아 무장투쟁도 전개하면서 했구나 그니까 말고 애국개모운동과 의병의 결합이에요 각각 어떻게 보면 따로 하는데 신민회는 이걸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신민회 기관지가 뭐였습니까 대한매일 신보였죠 이 대한매일 신보도 그래서 다른 신문과는 다르게 상당히 의병에는 호의적이었습니다 다른 신문들은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왜 의병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애국개모운동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준비한 다음에 우리가 힘을 키우고 자강 힘을 스스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운동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이라면 의병 즉 무장투쟁 쪽은요 뭐라고 했어요 당장 하자고 Right now 지금 당장 싸워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안 좋아요 결국 목표는 독립이지만 그 방향성을 두고 어떤 절차를 두고는 상당히 대립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애국개모 쪽에는 주로 이제 언론사들이 많았거든요 그 언론사는 다 이 의병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어 신민회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것도 하지만 이것도 같이 전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관지 역시 대한매일 신보 어떨까 의병 나쁜 거 아니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는 거죠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황무제기한권 요구 저지 보완회가 되겠습니다 보완회 자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했던 거 이거 독립협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독립협회 독립협회에서는 중추원 관절협회에서 의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어 뭐 익명서 사건 기억 이제 보수파들의 반발로 실패하고 많았던 거고요 만민공동회 열었다 이거 역시 독립협회네요 4,5번은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3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할적이 있었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윤숙의 회고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보면은 어떤 민족운동이냐 국외민족운동이다라는 걸 일단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회용의 아내이자 독립운동으로 파란만장판 살았던 이훈숙이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기록한 수기다라고 해서 국권피탈 직후 가아직으로 인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회용 일가의 삶이 담겨져 있으며 가아지역에 어디 아 삼원보 지역에 신흥강습소 나왔네요 자 이회용 이시영 형제가 주도해갖고 이제 그렇죠 삼원보 지역에다가 신흥강습소 같은 이제 이런 무장 독립운동 기지를 만든 거고 학교도 만들었던 거죠 음 요게 어느 지역이냐 서간도 지역이죠 서간도 지역 자 우리가 이렇게 국외에서 1910년대는요 국내는 주로 이제 비밀결사 형태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는 무단통치기였기 때문에 재료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결사 형태로 있었고 국외에서는 요쪽에 있는 요쪽 지역을 우리가 서간도라고 하고요 아 요쪽 지역이 이제 북간도 지역 또는 북만주 지역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북간도 요게가 이제 어딜까요 요게가 이제 우리 블라디보속에 있는 연해주 지역이죠 음 그래서 이제 연해주 지역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 서간도 지역 중심으로 이제 국외에서 문족운동이 벌어지고 있었고 자 그리고 또 조개지가 있었죠 여기 주로 상하이 지역 그쪽에 중국에 주로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독립운동이 있었고 또 어디에서 미국 아 좀 한참 뒤 여기 벽이지만 가까이 있었습니다 미주 지역이라고 하죠 미국 본토 플러스 여기에 하와이까지 그래서 미주 지역을 역시 중심으로 역시 독립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서간도 지역은 주로 이제 신민의 세력들이 많이 이주해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아 뭐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삼원보 지역에다가 신흥강습소도 있고 이제 신한민촌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 한인촌을 구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경학사 또는 부민당 같은 또 이게 민정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쪽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간도 지역이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갈면서 공부하자라는 역시 신민의 중심으로 신민의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경학사가 있었죠 경학사 그 이외에 상부상주하는 민들의 조직 부민당까지 요게 이제 서간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대조선 국민군단 요거는 박용만이 어디에다가 하와이에다가 만든 거야 하와이 미주죠 미주 하와이 대안인국민회 이거는 어디일까요 역시 이것도 미주인데 미주라고 볼 수 있죠 주로 이제 요거는 대안인국민회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졌던 대안인국민회 바로 이제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단체의 통합이라고 통합한인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28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겠다 요게 조선청년독립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도쿄 도쿄 제가 도쿄 안했네 도쿄 일본도 있었죠 일본 내에서도 우리 민족운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ING였어요 그때 3.1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28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3.1운동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대한광복군정부 자 군대를 지향하는 정부가 만들어졌죠 요 대한광복군정부라고 하면 1914년도 연해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군인을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정부단체가 구성이 된 겁니다 정부단체가 구성이 된 게 연해주 지역이죠 연해주 지역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37번입니다 얼마 전 연길 일대에서 있었던 조선인 학살 사건을 들었는가 자 이 사건을 취재하던 장덕전의 신문기자가 희생되었다는데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청산이 전투 패배로 일본군이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군 자 청산이 전투 패배 이후에 이 지역에서의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뭘까요? 라고 한다면 요거는 간도에 있었던 간도 지역에서의 참변이 되어있어요 간도 참변 1920년 10월달에 있었던 간도 참변 이때가 경신연도이기 때문에 경신참변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요거는 뭐였냐면 당시 우리가 이제 봉호동 전투에서 대한독립군 그렇죠? 홍범대 대한독립군의 여러 부대가 이때 이제 일본군을 상대로 상당히 큰 또 성과를 거뒀죠 그러자 일본은 훈춘 사건을 일으켜서 훈춘 지역에 있는 일본인 일본 공사관을 만족을 매수해서 습격한 다음에 만주 즉, 당시 중국 지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 쓸어버리겠다고 일본 두 개 사단을 파견해갖고 파견했지만 그때 역시 청산리 전투에서 북록 한국군정서군과 홍범대 대한독립군의 또 역시 여러 부대들이 역시 힘을 합쳐서 6일 동안 10차례 전투를 펼친 것과 상당한 많은 수의 일본군을 이렇게 사상을 입혔던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보복국이에요 여기에 대한 보복국으로서 이제 일본이 일으켰던 게 뭐다? 바로 간도참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간도참변 요게 1920년도에 있었던 요 사건입니다 요 간도참변으로 독립군 근거지가 상당히 와해가 되자 당시 독립군들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요 만주에서 저 북쪽 위쪽에 있는 밀산부 한흥동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거든요 밀산부 한흥동에서 대한독립군단을 서의를 총진하는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면서 나중에 자열시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올라가게 됐지만 여기서 또 역시 큰 한 번 또 한 번의 참변을 걷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1921년도에서 벌어진 거죠 요런 과정을 안다면은 우리가 언제예요? 충분히 나의 사실이란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번으로 갈게요 자 종교 묻는 문제죠 종교 자 우리 일제양적이기 때 종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단군에 대한 여러 저수를 주관했고요 나철의 뒤를 이어서 이대교조로 취임했었던 군입니다 자 단군을 승비한다 그리고 나철이 뒤를 이어서 이대교조 나철이 사실상 일대교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단군을 승비하는 대종교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종교는 1909년도에 만들어진 민족종교예요 민족종교 을사드리약 이후에 나철과 오교 등은 을사오적암살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을사조약에 참여했던 대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자 여기 이제 나철 오교 등이 이제 일본 당시 통감부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야 그때 나철이 어느 동굴에 숨어있다가 단군의 비기를 봤다는 거지 비기를 보면서 단군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딱 봐도 뭐예요 민족 공동의 지적인 단군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힘을 융합시키려고 하는 규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제는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단군교를 새롭게 다시 한번 이름을 싹 바꾸면서 바꿨던 게 바로 대종교가 되겠어요 대종교를 바꿨다고 해서 일본이 전혀 모르는 게 아니죠 아니니까 당연히 탄압이 들어갔겠고 특히 국권 피탈 이후에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북간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북간도 지역 어딘지 그 북간도 지역에 올라가서 우리는 다시 빛을 찾을 것이다 중강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무장단체를 다시 한번 결성하게 되는 게 바로 대종교입니다 알겠죠 대종교 그렇다면 우리가 활동을 딱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항일단체인 중강단의 결성을 주도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만 우리가 파악을 해두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찰령 폐지 사찰령이니까 사찰 절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굳이 말한다면 불교가 되겠죠 불교 일본은 국권을 피탈하자마자 사찰령 또는 승려법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당시 불교를 외색 불교화 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때 이제 이 불교 쇄신운동에 주도했던 쇄신운동을 주도했던 이분이 바로 한용훈 선생입니다 한용훈 선생 알겠죠 불교 개벽 신여성대회 잡지를 발행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치시키려고 했던 거 주로 이제 뭐 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벽 후천개벽 있잖아 그 다음에 어린이 소년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런 어떤 여성들 어린이운동 이런 것들을 전개했던 종교가 바로 천도교 역시 민족종교입니다 천도교 동학을 계승했던 종교였죠 동학을 계승하면서 천도교가 1906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까 대종교는 단군을 숭배한다면 천도교는 뭐를 동학을 계승했던 종교예요 동학을 계승했던 종교 사실 동학 농민운동 이후에 동학도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당시에 흩어진 가운데 어쨌든 동학이란 건 농민들 아니에요 농민들 그렇죠 농민들이 주도한 건데 당시 이용구라는 놈이 이용구라는 친일 일진의 이용구라는 애가 이게 이제 농민들이 사실 어리숙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리숙한 농민들을 어떻게 꼬들겨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천교 했고 동학을 시천교로 빨리 바꿔서 이거를 친일종교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반발한 게 누구냐면 손병희였어요 손병희는 이제 동학의 3대 3대 이제 누구 최재우 최시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조였는데 이 손병희가 이 이용구라는 놈이 시천교로 바꿔가지고 친일종교화를 시키려고 하자 이름을 살짝 뭘로 바꾼 거야 천두교로 바꾸면서 3대 교조가 되신 거죠 천두교 만든 다음에 3대 교조가 됐다는 얘기는 그 전에 1, 2대 교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종교를 이름을 바꾼 거예요 바로 그게 동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학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내천 평등이었잖아 그러니까 특히 여성의 인격이라든가 어린이의 인격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존중했던 그런 종교의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주로 1920년대 가면요 20년대에 문화통치기 때는 뭐 신녀성이라는 잡지를 편천하기도 하고 어린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어린이날을 제정하는데도 크게 공헌을 했던 종교가 바로 천두교가 되겠어요 알겠죠 배제학당 배제학당 개신교가 되겠죠 개신교 배제학당 경신학교 또는 이화학당 이런 것들은 개신교와 관련된 거 알겠죠 이런 것도 신앙보고 학교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경향신문은 이건 천주교입니다 천도교가 아니고 천주교 기관지였어요 천주교 천주교 알고 계시죠 천주교 기관지 경향신문 그러니까 이거 대중교 관련된 거 찾으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39번을 가면요 다음 이 취지에서 말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하면서 나오겠죠 보편적 지식은 보통교육으로 가능하지만 심오한 지식과 학문은 고등교육이 아니면 불가하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면 유능한 인물을 양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최고 확보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민족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보통교육 그렇죠 아니면 야학 이런 걸로 안된다고요 최고 확보의 교육 즉 고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한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학의 설립을 재창한다 라고 하면서 찬성하도록 나가고 우리가 모금운동을 해갖고 학교 만들자 고등교육을 만들 수 있는 대학교 만들자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되겠네요 민립대학 설립운동 웬만한 민족운동은 20년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약간의 유아스런 우리의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의 어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운동을 허락해 주거든요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방해하거나 아니면 탄압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1922년도에 이승훈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승훈 이상재 등을 중심으로 민립대학 기성회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출발했고 모금운동을 통해서 모금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학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버트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우리가 모금운동을 갖고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만들면 자신들의 어떤 우리의 우민화 정책 우리의 민들을 우민화 어리석게 만들려는 이 정책 교육정책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만들어줄게 하면서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걸로 니네들 고등교육 150번 이걸로 해 이걸로 이제 어떻게든 이걸로 충분히 너희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불만 욕구불만을 채울 수 있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만들어준 거죠 하지만 여기는 우리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고 입학하지 못했고요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로 이제 일본에 협력했던 조선인들에 대한 자제들 우리민들의 자제들이 주로 입학했던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제가 이걸 만들어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우리의 민족교육 즉 고등교육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이걸로 이제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실제로 여기 안에서도 이뤄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민족교육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민족구운동은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니까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관련된 걸 찾아볼까요 뭘까요 이상재 등이 주도해서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군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거 여성운동이고요 여성 근회라고 하는 거는 신간회의 자매단체였던 거죠 자매단체로서 좌우합작으로 만들어진 여성단체인데 주로 여성운동의 여성의 권익신장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5.4운동의 여유주구원 3.1운동이 되겠습니다 3.1운동이 되겠고요 어린이날 제정했고 잡지어린이들 발간한 건 이거는 천도교 중심의 어린이운동 어린이운동 또는 소년운동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소년운동 어린이운동 그래서 어린이날이 제정됐던 거고요 배우자 가르치다 다함께 분하루두운동의 구호를 했었다 분하루두운동이네요 이거는 이거는 언제냐면 1931년부터 있었던 분하루두운동 주로 이제 동아일보 주도로 이뤄진 겁니다 동아일보 이건 동아일보 주도로 이뤄졌던 문맹퇴치운동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보시면은 검색창에 들어갈 민족운동 민족운동 나왔죠 1929년도가 나왔고요 한일 학생간의 충돌로 광주에서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자 어디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운동을 기념해서 11월 3일에 학생의 날으로 지정했고요 2006년부터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자 광주에서 일어났던 한일 학생간의 충돌 충돌 그렇죠? 응 충돌로 인하던 게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되겠네요 광주 학생항일운동 광주 학생항일운동 이게 1929년도에 있었던 3.1운동이 일제강점이 가장 큰 민족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족운동이었다 자 특히 이쪽은 거기서는요 주로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었죠 사실은 이거는 되게 우발적 사고였어요 통학 열차 안에서 한일 학생간의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서 편싸움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싸움에서 충돌해서 당시 일본 경찰은 이제 일본 학생들은 돌려보내고 우리 학생들만 잡아갖고 이제 조사한 거죠 거기에 이제 학생들도 분노했고요 그 광주 지역에 있는 뭐 성진회 그 다음에 뭐 독서회 같은 단체들을 유심으로 학생들도 분노했고 그러면서 동맹휴화 집단 땡땡이 학교 안 간 겁니다 그러자 여기 부모님들도 같이 합세해갖고 확산 저항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거를 파악한 신관회라고 하는 우리의 민족 유일당인 단체에서 어떻게 한 거야 여기에다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갖고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면서 파견하면서 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갖고 이거를 전국적인 민중대회로 개최하고자 했으나 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죠 이게 이제 진상조사단 파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죠 이게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순종인 인산 이래 학생들의 주도로 전개됐다 이건 1926년도에 있었던 60만세운동이 되겠습니다 60만세운동 우리가 두 번의 만세운동이 있거든요 3.1 만세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인 인산 이래 있었던 60만세운동 대한민국 임정국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3.1운동이 되겠네요 대한민국 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한민국 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는 뭐 굳이 뭐 여러 운동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이제 좀 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근대사에서 좀 유명한 운동 국채 국채 보상운동이 되겠죠 나라의 빚값 잘하는 국채 보상운동 대구에서 발생했던 국채 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신을 실시하는 배경이 됐던 역시 3.1운동이 되겠네요 3.1운동 3.1운동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나 인물에 대한 인물 가는 누구고 나는 누굴까요 자 가는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 그래서 나라가 형이라면 역사는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신 아 이거 누굴까요 민족주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였던 가는 박은식 자 이러한 어떤 그게 민족주의 사관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책이 한국 통사 그렇죠 고통의 역사 근대사예요 주로 그 다음에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운동 지 운동의 의 피나는 역사 고통의 역사 피나는 열사 이런 것을 저술하시면서 뭘 강조했어요 국혼을 강조했습니다 국혼 나라의 혼을 강조했던 게 바로 박은식 선생이고요 자 나를 보시면 나는 누굴까요 나는 조선역사는 세계사적 이론적인 역사법칙에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 동계적 궤도로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사회경제주의 사학자였던 백나문이 되겠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회경제사학 즉 모든 역사는 물질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르크스 사상을 바탕으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도 말이야 오직 물질로서 물질로서 역사는 발전해 왔다고 당시 일제는 우리의 역사를 여러 개 식민사관들이 만들어냈단 말이죠 식민지배를 정당하게 해서 타율성론 반독성론 정체성론 아니면 당파성론 이러면서 우리는 맨날 싸우고 싸웠고 너희들은 타율적으로 발전해 왔고 반도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배를 항상 받아왔고 너희 역사는 정체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희들을 근대화시켜준 거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해왔던 게 당시 일제였던 그런 식민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게 정체성론인데 우리를 고대사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고대사회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역사를 근대로 끌어왔다가 우리의 식민지배가 너희를 근대로 이끌어줬다 라는 어떤 이런 이론을 정당화시켰던 건데 백나무는 거기에 반발을 한 거죠 우리는 너희가 얘기한 정체성론의 정체성론의 정체성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역사가 고정돼 있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었다 마르크스가 얘기하면 옛날에 원시사회 때는 공산사회였고 그게 이제 고대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로 노예제에서 중세 때는 봉건사회에서 근대에서는 다시 자본주의로 새로운 현대에서는 뭐가 다시 한번 공산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요게 5단계 썰입니다 5단계 썰 5단계 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은 궤도로 발전해 왔어 그런데 왜 니들은 우리를 정체되어 있다고 해 라고 하면서 정체성론 그들의 일제의 정체성론을 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사회경제사학이 되겠고요 이분이 대표적인 게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에서 이런 것들을 밝혔던 거죠 역사신론 아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론 누굴까요 신체오 선생이 되겠고요 신체오 단제 신체오 그 다음 조선학운동을 주두면 여유당 조선을 가안행했던 거 조선학운동 이게 34년부터 했던 거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신체오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정인보 그 다음에 문일평 여기에 이제 안재용 같은 인물들이 정약용 서거 99주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실학이라는 걸 깨울 때가 왔다 알아가면서 다시 한번 실학의 부흥을 외치시면서 조선학운동을 부흥시키면서 정약용의 저서들을 모아가지고 전집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 게 34년부터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거 오른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됐죠 42번 가볼까요 자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역시 인물문제 나옵니다 근데 인물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어 여기에는 우리 역사적 어떤 사건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사건들이 한국독립군과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으로 항일독립전쟁을 이끈 친필일기인데 어 그의 활동인데 자 그의 활동은 뭐예요 한국독립군과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자 1930년대 초에는 만주적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해 나갔던 분이고요 자 연합작전을 전개해 나갔던 분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한중연합작전에서 뭐 쌍성보 대전자령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뭐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분이 이제 지청천을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독립군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여기서 만주지역에서 활동이 좀 힘들어지자 만주국을 차리면서 일본이 점차 영역을 확대하면서 우리를 압박해오자 어디로 1930년대 중반부터는요 중반부터 중반부터는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 관내를 이동했어요 중국 관내를 이동했고 나 처음에는 김원봉 쪽에 붙었다가 나중에 이제 김구 쪽으로 이제 가서 김구와 함께 1940년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40년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40년에 충칭 정착 그래서 임시정부를 만들었죠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당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독립당이라는 임시정부 산하에 군사 조직을 하나 만든 게 한국 광복군이고 여기 역시 총사령관으로 이제 임명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지청천이 되겠고요 자 지청천과 관련된 거 우리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이건 누굴까요 김원봉이 되겠고 김원봉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폭탄투처 이건 김원봉이 중심으로 조직해였던 의열단에서 활동했던 나석주가 되겠네요 나석주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거에서 국관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다가 이제 걸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다 임병찬 최익현 제자였죠 임병찬 자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제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기입니다 한중연합제천 요게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혔다 이거는 누구냐면 이완용에게 중상 입힌 분이 개별적인 또 혹시 의열활동을 펼쳤던 이재명이라는 분이세요 안중근이 이제 하얼빈에서 이제 도요 뭐야 이토 히로부미 그렇죠 도요토미가 아니고 이토 히로부미를 그렇죠 2등 방문을 사살했었고 이재명이 명동성당 앞에 이완용에게 중상을 입혔지만 죽이지는 못했어요 자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3번 가겠습니다 두 의거를 일으킨 단체입니다 두 의거를 일으킨 단체 두 의거가 어떤 의건지 어떤 단체하고 관련된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아침 10년 관병식을 마치고 궁성당을 당하는 일왕의 행렬에 일왕의 행렬에 궁성분의 행전문에 이루어졌을 때 군중 가운데 도련 한인 한 명이 뛰쳐나고 행렬에 수류탄 행렬을 향해서 그러니까 일왕에게 지금 현재 수류탄 던진 거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일왕의 생일 천장전 기념식장에서 폭탄을 투척해서 다수의 일본 군부 및 정계윤에게 부상을 입혔던 한인 윤지사는 이러면서 딱 현장에 체포된 뒤 사령부로 압송되었다 상해보 나왔네요 음 여기는 딱 보니까 이봉창 윤봉길이 되겠죠 요 두 의거에 활동했던 요 인물과 관련된 단체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한인 애국단이 되겠네요 한인 애국단은 임시정부의 위기를 조금 탈피하는 데 있어서 활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여했던 단체입니다 요게 이제 김구가 조직했던 거죠 김구가 조직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구 조직이에요 31년도에 31년도면 이미 벌써 임시정부가 막 20년대 초반에 초기 활동을 하시면서 막 잘나가다가 결국 23년도에 일제한테 많은 연통제 교통국화 같은 임시정부의 어떤 연락단체들 통신 조직망들이 다 발각이 되어버렸고 이게 사실상 어 와해가 되어버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23년도에 상하이에서 국민 대표 회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모였는데 여기 뭐 창조판이 개조판이 모여갖고 서로 의견이 서로 엇갈렸던 거죠 결국은 이제 해체가 되어버렸고요 이후에 이제 이승란도 탄핵하고 박은식을 2대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삼았으나 뭐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2차 개헌도 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하냐 그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25년도에 한번 하게 되고요 27년도에는 어 뭐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라고 해서 또 한 번에 개헌을 하게 됩니다만은 뭐 사실상 개헌한다고 해서 뭐 의미가 달라질 것도 없고 뭐 상황이 나아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구가 어 우리 어디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의열단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저거다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의열단을 모태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한의 내곡단이고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 이 침체된 임시정부를 어떻게 다시 한 번 되살릴 것인가 를 두고 만들었던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봉창으로 하여금 이랑에 폭탄투척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걸 계기로 해갖고 어디서 상하이에서 윤봉길이 또 한 번 폭탄투척을 하게 된 거죠 음 요거 한의 내곡단이 되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중일전형 발발이 창설인 게 아니고 31년도에 창설하게 된 거니까 X고요 조선혁명선언활동지 이건 의열단이고요 김익상 김상호 역시 의열단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제가 꾸며된 105인 사건으로 해제 됐다 이거 신민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충분히 기본 수업시간에 다 아닌 거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네 자 44번 한 번 가볼까요 이것은 태평양전쟁이 전개되는 시계다 자 전쟁이 본격한 전시체제가 본격화되는 시기네요 전시체제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어떤 모습이었냐라는 거지 자 애국반에 애국반 나왔네요 그렇죠 미등재자가 없어록 수칙이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징병제 징병이네요 자 태평양전쟁이 1941년도고요 그렇죠 이때 이후에 이제 모든 어떤 물자라든가 인적자원 물적자원들의 수탈이 아주 가속화된 거죠 모든 건 전쟁에 다 동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쟁에 동원한다고 이게 태평양전쟁 전에 이미 1938년도에 국가의 모든 걸 동원한다 그래서 국가 총동원법 또는 총동원력 이라는 법령을 만들었죠 이러면서 물적 인적자원 수탈이 심화되는데 그게 태평양전쟁이 태평양전쟁이 극에 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국반을 통해서 각종 물적자원들을 감시를 통해서 뺏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징병제가 1940 징병제 징용이 아니라 징병제가 44년도에 징병제가 있고 이때 여러분들 아는 정신대 근로령 같은 것도 만들으면서 일본군 위안부로 우리 여성들을 전쟁터에 끌고 갔던 참혹한 일을 만들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다 이제 40년대 모습이라고 보시는 거니까 전시체제니까 그럼 꼭 40년대 이후다 이렇게 보면은 물론 충분히 낮출 수 있지만 그냥 이제 민족말살 통치기 때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한다면 회사령 철폐된 건 20년 이게 문화통치기 때고요 대체 태평양시행이 된 건 1912년이니까 이게 10년대입니다 토지사업 역시 12년부터 해서 18년도까지 있었던 10년대에 우리의 어떤 식민지 개척을 위한 첫 번째 어떤 사업이었던 거고요 여자 정신 근로령이 바로 이때 같이 했던 거죠 이때 징병제 여자 정신 근로령 해갖고 일본군 위안부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이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자 1차 교육령이니까 1차 조선 교육령이니까 이건 언제냐면 11년도에요 11년도 그러니까 10년대 10년대가 세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정답은 충분히 4번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45번 가볼까요 인터뷰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뷰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선생님께서는 광복에 대비해서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셨다 그렇죠 당시 건국 준비를 위해서 국외와 국내에서 이제 여러 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으로 국외라고 한다면 국외는 우리 김구 선생이 이제 충칭 정착 후에 만들었던 말 그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신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한국 독립당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예난이라는 지역에 약간 사회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김두봉이 만들었던 게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게 42년도에 이제 조직이 돼요 자 그리고 국내는 사실상 어떤 조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 광복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44년도 쯤에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을 위한 준비를 하는 비밀결사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조선 건국 동맹이 되겠어요 조선 건국 동맹을 광복 되자마자 바로 건국 준비를 위한 건국 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되고 여기서 3대 강력을 발표하시면서 이제 건국 준비를 위한 건국을 위한 준비 과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어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안대 같은 걸 조직하시면서 뭔가 정비하시는데 뭐 미군정이 들어오자마자 뭐 한 거야 뭐 너희들 뭐 이거 다 인정 안 한 거죠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건국 준비위원회 만든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군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하기 위해서 인민공화국이라는 어 이게 나라까지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나라가 만들었지만 미군은 들어오면서 모든 걸 다 인정하지 않고 김구의 한국독립당 즉 임시영부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모든 조직을 불인정해버립니다 불인정해버립니다 이제 미군이 다 미군정이 모든 걸 주도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운형에 대한 거 그러면 여운형에 대한 거 하면은 이후에 실패를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음 이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었죠 좌우합작위원회 주로 중도파인데 김구예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이 되자 김구하고 같이 어디로 갑니까 김규식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제 김두봉 김일성 만나면서 이제 협상을 좀 벌였던 건데 실패로 끝났죠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재미한인을 중심으로 흥사단 만들었다 이거는 흥사단은 1914년도 신민회가 해체가 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만들었던 조직입니다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거 이거는 누구냐면 김 아 이승만이 되겠죠 이승만 이승만 중국 국민당가 협력해서 조던 의용대를 창설했다 조던 의용대 창설했다 김원봉이 되겠죠 김원봉 김원봉이 이제 의열당을 중심으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이런 걸 만들었고요 그 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1938년도 중국 관내에서 최초의 무장부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남의 나라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군대를 만들 수 있게 된 거는 뭐 때문일까요 그 나라에서 전쟁이 터졌거든요 중일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싸우자라는 심정으로 우리의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무장부대라고 불리는 게 바로 조선의용대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김원봉이 주도해갖고 만들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가면요 이거 시기를 나눈 건데 일단은 이게 언제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언제냐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에 접근하시는 거죠 보시면은 가능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바로 반민족행위처벌법 즉 칠일파 처단에 대한 헌법이 법률이겠네요 이거는 반민족행위처벌법 우리가 1948년 5월 11일 결국은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가고 우리는 5.10 총선거라는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 총선거에서는 의원들을 뽑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뽑은 의원들을 우리가 재헌의원들이라고 하고요 그들이 이제 구성한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자 재헌국회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의 법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헌법을 만들게 된 거죠 그게 7월 17일 바로 재헌헌법을 구성하게 된 거고 그날이 바로 재헌절이 되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참고하지 않는 우리만의 특수한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였냐 특히 뭐 이제 반미족행위자들에 대한 처벌법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개혁 농지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개혁법 그 다음에 일본인 놓고 간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뭐 귀속재산처리법 뭐 아니면 국가보안법 등등의 어떤 법안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재헌헌법에서 만들지 말고 이제 재헌헌법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규정을 만든 다음에 그 법안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하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았던 겁니다 법안들은 이미 만들어놨지만 요거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의논하자라고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1948년 우리가 8월 15일 날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거든요 요건 이제 9월 달에 부터 이제 요거를 법안을 다시 한번 구성을 만들어서 그때 반민특위라고 하는 이제 조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특위를 중심으로 이제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나는요 나는요 나는 요게 초대 대통령 한에서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래서 정족수의 한 명이 부족해서 부결되었는데 4452배 논리를 들어서 통과되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한에서는 중임제한 두 번까지 한다라는 두 번까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제한을 어떻게 하자 철폐해버리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자라는 요게 이제 54년도에 있었던 4452계 논 4는 죽고 5는 들어간다는 반올림의 논리를 들어갔고 이때 203석에 135석이 찬성을 했는데 요게 이제 부결이 됐단 말이죠 6석이 돼 136석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 저명한 수학자가 아니다 자유당에 좀 약간 좀 붙은 거죠 그래서 203석에 3분의 2는 135. 3333이니까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 허수야 어 이건 숫자가 아니야 그래서 135석을 통과하는 거 맞다 부결이 아니고 해야 된다 어 가결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35석을 가결시켜버린 거죠 요게 4452계 논 해갖고 결국은 초대 대통령에 관해서 중임제한을 철폐하게 된거 거든가 요게 1954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수리 후에 이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했고 이제 2차 개헌이었죠 2차 개헌 이때 2차 개헌이 있었던 게 544 54년도 4452계연 요게 터진 겁니다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정부 형태의 내각 책임제 바꾼 건 언제예요 이게 장면 내각 장면 내각이 60년도 장면 내각이 되고요 한참 뒤죠 4.19 혁명 이후에 4.19 혁명 이후에 3차 개헌으로 3차 개헌 3차 개헌 때 내각 책임제 바꿨죠 양원제와 내각 책임제 바꾸면서 그 총선을 치르고 내각 수립된 내각이 바로 장면 내각 장기국제화 가능하기엔 유신헌법 이건 72년도 이건 7차 개헌에 대한 내용이고요 평화통일로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이거는 1958년도입니다 58년도 4대 아 3대 3대 대통령 선거 때 3대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조봉암이 사실상 좀 높은 득표를 차지해갖고 박 이승만을 위협을 하자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이런 야당 쪽에서 약간 정치적 정치적으로 약간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이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조의 대표적인 게 조봉암이 되겠고요 자 임시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통과됐다 뭐였을까 아 이때였죠 52년도 뭐 1차 개헌이 있었겠죠 1차 1차가 뭐예요 발체 개헌 발체 개헌 때는 대통령 직선제를 통과시켜버렸죠 발체 개헌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부산 정치 파동을 거치면서 임시도 했죠 부산 정치 파동 그래서 결국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이게 바로 1차 개헌 자 여당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3.15 부정선거 요거는 1960년 부정선거입니다 요거 때문에 이제 4.19로 이어진 거죠 4.19 혁명령을 기폭제가 됐던 거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47번 가볼까요 옳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자 제스첸 다루는 한국 유엔 한국 임시연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 총선거 자 자우압자 운동도 끝났고요 실패를 끝났고 2차 미소공의도 결국은 결렬되고 맙니다 사실상 이제 전세계에서는 미소안의 냉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해서 유엔 총회에다가 유엔 총회에 한반도 문제를 넘겼고 자 유엔 총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인구비대에 의한 총선거 남북한 총선거 하자라고 한 거예요 유엔이 당시 미국의 입김이 그만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남한 중심에 자유정권을 중심으로 이제 정부가 수립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당연히 북한 쪽과 소련 쪽은 반대했겠죠 그래서 유엔에서 파견한 유엔 한국 임시연단들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유엔에서는 다시 소총회를 열고 유엔 한국 임시연단이 파견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치르자 라고 한 거지 한마디로 뭐예요 남한만이라도 선거 치르자 라고 한 거고 결국 5.10 총선거가 결정이 된 게 48년도입니다 자 이때 선거체로 전개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총선입니다 5.10 총선거예요 5.10 총선거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10 총선거를 통해서 결국 구성된 게 재헌 국회가 되겠고 재헌 의원들이 재헌 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게 재헌 절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국회 간선제를 통해서 국회 간선제를 통해서 당선되었던 게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시영 그 다음에 아 부통령 이시영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범석이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총선거를 묻는 거니까 자 보시면은 우리가 자 맞은 게 우리가 보통선거 맞고요 382.23 이남에서만 치러졌고요 재헌 국회를 구성했고요 제주도의 일부 쪽에서 선거 무효처리 되었다 이게 맞아요 왜 맞냐 우리가 이거 조금 아셔야 되는데 5.10 총선거가 결정이 되자 이게 2월달에 있었거든요 그러자 총선거 결정이에요 결정 결정이 됐던 건데 5.10 총선거를 하기로 했고 2월달에 유엔 소총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자 제주도에 있었던 특히 남한 쪽에 있었던 자익 세력들을 중심으로 제주도에서 항쟁을 벌인 겁니다 이게 제주 4.3 항쟁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었던 자익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대해서 반대 저항을 부린 거죠 그 과정에서 물론 많은 제주 양민들이 학살이 됐던 게 이게 바로 제주 4.3 항쟁인데 이때쯤에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 항쟁이 계속 지속되자 5.10 총선거는 여기서 치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야 뭐 어떤 선거운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있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제주도가 두석이었었는데 이 두석이 배제가 된 거예요 두석으로 해서 배제가 되어버리고 제주에서는 선거가 일부 지역인데 제주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고요 두석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나머지 지역에서만 선거구를 치렀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기반으로 둔 재헌의원은 없었습니다 알겠죠 이 때문에 무효처리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비례대표제는 이때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비례대표제가 처음부터 지금 우리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선거를 실시하는 건데 비례대표제는 전혀 없었죠 적용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가겠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사건 이외의 사실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제 동대문 평화시장 대단사 전태희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실태를 고발하며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습니다 라고 나왔네요 음 요게 이제 우리가 1970년에 있었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태일 분신사건입니다 제가 이게 1970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1970년이라고 하는 게 되게 분기점이에요 음 우리가 보통 이제 1960년대 62년부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들어가는데 62년부터 66년 그 다음에 67년부터 71년까지가 우리가 보통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1, 2차 요 때는 주로 이제 경공업 중심으로 해갖고 주로 합판 뭐 가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섬유 요쪽에 이제 이런 경공업에 중점을 뒀다면 아 72년부터 해서 76년 그 다음 77년부터 해서 81년 물론 이 4차 하는 과중에 이제 유신정권이 붕괴가 되긴 하지만 요 때는 이제 중공업 중심으로 갑니다 주로 이제 석유화학 조선 뭐 그 다음에 석유화학 조선 그 다음에 조선업도 있었고요 뭐 등등의 아 그 다음에 제철 요런 것들이 중공업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많은 인프라들 도 조성됐고요 이때는 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희생자들은 결국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우리가 사실은 이때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 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금이 풍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 노동자들의 희생 즉 저임금으로서 결국은 희생을 해갖고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우린 과공업이거든요 주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려면 일단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임금입니다 그럼 노동자들에게 너희들 낫게 싼 임금 받고 일을 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임금 하려면은 그러면 노동자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저고가 정책을 같이 펼쳐요 저임금 저고가 그러니까 또 고가가 낮으니까 또 농민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고 반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국가는 또 하나의 또 이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 뭐 진흥운동 같은 것들을 펼친 거죠 그게 바로 새마을운동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의 연결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이런 전태의 부지사과 같은 노동문제 그동안 우린 경제 경제 무조건 선경제 그 다음에 후통일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경제 외치면서 이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문제가 빵 터진 거죠 각종 사회문제가 막 터집니다 이때 이때 뭐 71년도에 광주 대단지 사태도 벌어지고 그때 70년도에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 등등의 각종 사회문제 노동문제가 빵빵빵 막 터진 시기야 음 자 그때쯤이니까 이게 여러분들 좀 시기를 좀 어느정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 암기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좀 들어가서 머릿속에 좀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조금 약간 요거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난해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을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사건 보도 이후의 사실이니까 충분히 음 일단은 소급법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연간 수출 100억 달러 이거는 우리가 77년의 거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 77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거야 자 1차 경제 개발이니까 요거 1차 경제 개발은 62년도 부터라면서요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틀린 거죠 리을이 들어가면 일단 틀려 요거하고 요거는 제게 어 그 다음에 디귿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도 2번과 3번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어 2번과 3번 근데 한미 원조협정이다 자 우리가 일단 봐요 원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원조 경제가 언제부터일까요 원조 경제 한번 우리 기억나는 거 주로 이제 원조 경제는 아 50년대 우리가 이제 6.25전쟁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가 이제 주로 이제 원조 경제를 통해서 우리는 300산업을 육성시켰고 그렇게 소비자 산업이 막 발달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협정적인 체계된 건 사실상 1948년도에 체결이 됩니다만은 꼭 48년도로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조 경제의 모습은 아 50년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파악을 한다면은 요거는 사실상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유니까 그렇죠 음 최저임금법 어 요건 최근에 정확하게 이때 이후부터 전일까 근데 이때 노동자들이 희생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뭐 최저임금법 같은 것도 있겠어요 지금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나오는데 최저임금법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오는데 언제 나오면 86년도 쯤에 나와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사적 감 아니면은 현대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감이 있어야지 촉감 이런 것들이 조금 발이 될 수 있는 발이 돼야지만 발이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음 요게 기억과 디귿 원조 입장은 아 그러니까 원조는 사실은 아 주로 오시면 되니까 아 이거보다 전이겠구나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음 자 다음 49번 가겠습니다 인물로 보는 한국 근원대사입니다 자 다음 대통령이 재임했던 시기입니다 경산완도 거대 출신이고요 신민당 통일문의당 총재였고요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이었고요 아 요거 누구냐면 가는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14대 대통령 김영삼 자 나는요 전라도 신한 출신이었고요 7대 대통령 선거 때 이때 박정희 후보하고 붙어갖고 결국은 이제 졌죠 졌지만 상당히 이제 박정희에게 위협이 됐던 어떤 정치적 세력이었고요 15대 대통령으로 이제 임명이 됐던 거 나는요 예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전 대통령이들이죠 자 그러면 타면은 우리가 요거만 안다면 사실 아 뭐 큰 힌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 몇대 대통령 몇대 대통령까지 좀 알면 참 좋아요 이게 어 14대 15대 그 다음에 16대가 노무현 대통령 17대가 이명박 그 다음에 18대가 박근혜 그 다음에 19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되면은 거죠 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대통령 요 정도 정도는 우리가 좀 파악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자 남북기본합계에서 이건 노태우 대통령이죠 노태우 음 전 대통령 김흥신명제 요게 맞네요 6.1은 남북고노선은 맞지요 미국과의 자유보여협협정이 체결된 건 뭘까 체결은 노무현 정권 때 16대 대통령 노무현 정부 때고요 어 발효가 된 거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체결됐다가 많이 나와요 체결됐다가 나오니까 요건 이제 아 노무현 정부 때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니은과 디귿 음 자 50번 가봅니다 자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민은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민주화를 민주화의 실현을 실현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단의 이후로 경제개발의 이후로 지금은 올림픽을 이후로 아 올림픽을 이후로 민주화를 유보한다는 현재 독재정권의 거짓 논리에서 이제 깨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우리나라 올림픽이 88년도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후로 계속 미루고 있나봐요 그런데 4.13 폭거가 무효임을 선언했다 라고 하니까 아 우리 4.13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을까 4.13 호원 조치 전두환 정부에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라고 했죠 이 헌법은 수호는 뭐냐면 7차 개헌이야 8차 개헌 8차가 뭐였는데 7년 단임에 나는 유신하고 다르지 한 번만 하고 말 거야 그리고는 간선제 간선제 때 국회도 아니고 어디서 간선합니까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걸 뽑아가지고 거기서 간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전두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자기 친구 하나의 친구 6.41기 동기 노태우에게 왕권이란다 대통령을 물려주려고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한 거야 반발한 거예요 어디 또 간선제 간선제 니들 또 헹쳐 먹으려고 안 되지 하면서 직선제로 바꾸자 한 거죠 직선제 그래서 6월 항쟁이 있었는데 4.13 호원 조치 전에 터진 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막 항쟁에 불을 붙였다가 4.13 호원 조치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기 또 반대 운동을 펼치는 와중에 연세대 학생 이한열 학생이 연세대 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이 결국은 체류탄에 맞고 이제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모든 세대들이 다 끼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6월 10일 날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6월 민주화 항쟁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87년도 1987년도 6월 29일 날 결국 민정당 민정당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결국은 6.29선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게 되고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게 되고 결국 직선제가 결국 통과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운동은 6월 민주화 항쟁입니다 87년도 6월 민주화 항쟁 양원재가 아니죠 양원재 국회가 출연하게 된 이거는 언제예요 3차 개헌 4.19 혁명 이후에 3차 개헌 허정 과도정부에서 있었던 3차 개헌이고요 구력적인 한일 국회 정상을 반대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6.3 항쟁이에요 3차 개헌인데 3차 개헌은 뭐 때문에 4.19 때문이겠지 4.19 4.19 혁명의 결과 3차 개헌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양원재 국회가 출연하게 된 거고요 이건 6.3 항쟁 또는 6.3 시위 64년도에 있었던 거고요 신군부의 비상 개헌 확대의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다 이거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되겠고요 관련자료 유네스코 세계기론조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이제 요구됩니다 이것도 5.18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18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18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8에 우리 한능검 고급 문제 해설 문제들을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항상 이 문제들은 항상 여러분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일일이 해설 강의를 본다고 해서 절대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번 이렇게 그냥 한번 문제를 한번 풀지 않고 해설만 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회차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와 함께 강의를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은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는 어떤 하나의 문제의 어떤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해설 강의의 어떤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설 강의에 대한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